자 프로포 이어서 가야죠 오늘 여담이지만 이번에 이제 네이버 TV에서도 영상 올릴 거기 때문에 네이버 TV의 첫 영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한번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 게임은 핵전쟁 이후에 핵전쟁 이후에 지구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게임이고요 뭐 여러가지가 나오죠 핵전쟁으로 인해서 괴물이 된 괴물이 되신 분들이 다 제가 되풀었는데 여기 괴물이 된 놈들이 이렇게 나오죠 개지그럽게 생겼죠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엄청 크죠 로봇을 이용해서 동료를 만나거나 여러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 하나인 DLC의 로봇동료를 개조하는 능력 이거에 대해서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내가 어 이거 30 31명이나 있냐 뭐냐 이거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된거죠? 아 잠깐만 잠깐만 왜 31명이나 있지 원래 17명 있었거든요 여기랑 비슷했거든요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자 어떻게 된거야 30명이 있을 수가 있나 아 잠깐만 어떻게 된거냐 원래는 이제 16명에서 한두명씩 늘었거든요 자고 일어나니까 불어있는데 아 이제 여기 정 이제 거주지를 이런식으로 표시를 해서 어 17명밖에 없어 음 거주지 에다 이제 음식도 심을 수가 있구요 음식을 심어서 사람을 배치해서 음식을 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 소위 말해서 이제 스카이딤에 어 스카이딤 같은 오픈월드 게임에 마인크래프트 같은 생존 게임 같이 형식의 이제 집을 만들고 거주지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거죠 요식으로 캐서 가져갈 수도 있구요 여기서 이제 음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겠습니다 자 가자 얘가 내 본진이고 여기에 이제 로봇을 개조하고 만들 수 있는 기기가 있어요 그 저번에 이제 DLC를 깨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걸 주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다 닫혀있냐 여기서 이제 아이봇을 보내서 음 핵지대는 이미 만성이 됐네 근데 얘도 들어오게 되면은 내 생각에 이거 가지고 온걸로 아는데 핵지대랑 미사일을 보냈거든요 아이봇을 보내서 어 왜 안 눌러지냐 얘를 아직 찾고 있구나 얘도 새로 찾게 하자 이런식으로 뭐지 불러들이고 그래 야 쟤는 선택이 안되잖아 미사일을 주어오라고 여기에 핵지리가 말했어 어 산약에서 미사일 미사일을 주어오게 하겠습니다 이런 로봇도 있구요 이제 중요한게 이거죠 여기서 이제 로봇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했던 로봇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캐스트에서 지원되는게 이제 에이다와 제가 이 캐스트를 진행하면서 만든 오토베트론 592가 있는데 이 코즈워스는 이 DLC의 최고 수혜자죠 어 이 녀석을 이렇게 이제 개조를 해서 강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얘 스펙이 원래 이랬구나 343에 105 55 110 이 녀석으로 할 것 같으면 이제 제가 핵전쟁이 나기 전에 볼트에 들어가 냉동수면을 했는데 200년 이상 제 집을 지키고 있던 집사죠 200년동안 제가 지금 노력해준 친구기 때문에 한번 강화를 해줄까 합니다 데려가자 안녕하세요 같이 가자 네 유튜브에는 어 여기서 내기 시켜야죠 생츄얼 릴즈 생명상황계 이제 거의 다 올라가기 때문에 짤막하게도 6600개나 되는데 한번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짧게 짧게 영상 중간중간에 올라가는 채널을 하나 만들까 했어요 깔끔하게 가끔 영상 한두개 올라가는 채널 네이버티비가 이제 나가서 이제 일반인도 영상 올릴 수 있다 그러더라구요 원래는 그게 안됐다 그러는데 작년부턴가 가능하고 이제 2019년 1월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더 쉽게 이제 구독자수 100명 이상 인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영상 올릴 수 있게 채널을 개설할 수 있게 검토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마침 지금 이제 2600이기 때문에 아무 되지 않을까 검토중인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유튜브가 너무 발전이 없어요 아 제가 1500명인가 거기까지는 금방 올라갔거든요 근데 시간이 아무리 가도 아이브 지금 이동을 하고 있네요 아 일단은 2600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 로봇을 강화하기 전에 얘가 어느정도의 강함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구요 하나씩 하나씩 장비 입혀보도록 하죠 제가 나름 또 공부를 해왔거든요 로봇을 강화하면 어떻게 어느정도 세지는지 먼저 내가 방금 캔 뮤트를 판매하러 가겠습니다 어디가서 잡아야 할까 제가 이제 최고 단계인 센트리 봇을 찍으려면은 레벨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과학이 낮아서 센트리 봇을 많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제 코즈워스랑 200년만에 같이 여행을 하면서 200년만이 아니지 그땐 여행을 안 했으니까 이제 코즈워스랑 같이 다니면서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전혀 불구하고 전혀 불구하고 전혀 불구하고 전혀 불구하고 파워업을 해볼까 합니다 뮤트가 있어 300개나 있어? 와... 더럽게 많네 정제된 물도 있는데 나 그럼 잡동사리를 가져가자 가져갈게 많다 강철이라 가져갈까? 내가 듣기로는 세라믹이랑 고무가 많이 필요하대요 세라믹이랑 고무 없니? 접착제 25개만 가져가도 저렇게 많이 들어가? 그리고 이제 정제된 물 판매하구요 아 진짜 세라믹이 엄청 비싸구 아이 그 접착제가 엄청 비싸구나 접착제는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따로? 근데 접착제는 사지 말까? 아냐 그냥 사자 돈 아껴서 뭐하냐 이제 많이 강해졌습니다 세라믹 목재 고무 여깄다 고무 고무 고무도 비싸네 돈 벌기 힘든데 돈 기껏 벌어놓은 거 다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힘들게 번 돈을 다 날려먹는 것이냐 무기 팔 거 좀 없나? 지뢰 연병 구운 마이얼럭 고기 이렇게 오늘 진행을 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서 쟁여놓겠습니다 버프 아웃 필요 없죠 아 아깝지만 이렇게 해야겠구만 아 내 피 같은 돈 꽤 진행 많이 한 플레이 타입이구나 나름 메인 스토리도 다 깨고 오토메트로는 다 깼기 때문에 근데 여태까지 번개 저거밖에 안 돼요 돈을 열심히 안 벌었기 때문에 일단은 미사일을 이제 가져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잠깐만 핵지례를 표시를 해줘 잠깐만 핵지례 핵지례 내가 아 여기 여기 아아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핵지례를 지금 못 가져오는 거네 그러면 아 그렇네 아 난 두 마리를 보내서 다 이제 서브캐스트에 저장이 돼 있고 가서 해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아 귀찮네 코즈 워스루 누구 잡기 해볼까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고분자 연구소 고대 법률사무소 딱 지표가 될 만한 데로 가면 좋겠는데 일단은 좀비들 상대로 테스트를 시켜볼까 좀비 레이더 이런 애들 전부 다 종류별로 잡아서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못 잡으면 내가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해양경비대 부두에 있어? 대연아 컨셉이니? 어우 저 씹턱채는 컨셉이란 말이더냐 자 마침 보이네 아 쟤 진짜 오랜만에 본다 쟤 아직 살아있었구나 니가 잡아야지? 어어 아 니가 잡아야지 그치 어어 나 난 이거야? 덜 잘한거는 우리 집사한테 맡기겠네 나는 총으로 싸우기 때문에 가참거든요 아무리 동물이 크고 강해도 총 앞에서는 얄짠 없죠? 죽으시구요 아니 실력 좀 볼까? 야 잘 싸우네? 되게 센놈으로 아는데 저 어 그 집사가 이제 가정용이거든요 가정용의 전투력이 이 정도입니다 로봇은 강해지면은 끝없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생각에는 최후까지 찍으면 엄청 셀 것 같거든요? 정말요 아니 동료를 이것저것 써봤는데 동료를 별로 안 셀거든요 살짝 기대가 되네요 벌써 곰을 죽였어 가보자 뭐야 얘는? 죽이고 뺏으면은 자동산이 사냥은 또 맞네 가자 원래 열심히 사냥할 거기 때문에 돈도 많이 모이겠지 돈을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내 목표를 달성하겠어 내 생각에는 다른 디엣이 가도 이렇게 쓸 일 없을 것 같거든요 로봇을 만드는 건 최고야 영롱한 색깔은 무엇인가요? 머리가 두 개 달렸네요 어 겸 진짜 많이 준다 어 이게 그냥 약간 이제 스카이로봇 주면 사슴 같은 앤데 많이 주네요 좋아 되게 무기가 넉넉한데 많이 남았네 이리 와봐 저거 뭐죠? 아 깜짝이 컨테이너 막 속나 야 괴물인 줄 알았네 무슨 거대한 색깔 왜 이래 나 여기에 뮤턴트들을 상대로 좋겠구만 고즈워즈 가자 건너올 수 있냐? 일로 와봐 소버리지 어우우 Whew 아 싸우는 거야 알지 slowly 이렇게 쓸만합니다 로봇이 괜찮니? 한 방에 가버려 야야야야야야 야 빨리빨리 치료! 너무 강하다 야 이렇게 아플 때는 매드엑스랑 여왕의 고기를 먹으면서 아까 여왕의 고기가 그 거대한 괴물의 고기입니다 빨리 먹어주면서 버티도록 하죠 Z를 먹으면서 시간이 느려지고요 이런 기능도 있어요 스카이 림의 용원과도 같은 기능 왜 이렇게 앗했나? 여기 로봇도 할 수 있지? 믿고 있어 기승전 샷건이야 큰일 났어 어떡할거야 나름 DLC 무기라고 예쁘게 갖고 있었는데 쓸모가 없어 저기 가서 싸워야지 나 쫓아세지 말고 저기 저기 보이잖아 보이잖아 가서 싸워 난 안보이는데 넌 보이지 않을 글로버지니까 저기 떼잖아 아 시커면서 안보여 팔 가슴 가슴 좀 싸워 어딨어 얘 가 뭐하는거야 가정 로봇이 이렇게 세군요 나도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세네요 훨씬 다소 남은거 뭐야 애교야? 아직 갔어 지금 근데 내가 다 잡아야되네 위에 한놈 있죠? 조살자 머리 딱 뚜껑 대라 이 말이야 어어? 그렇지 쟤 머리 왜 저렇게 대고 있냐 하는것도 없으면서 우리 호구인가? 잘 잡았구요 미사일이 아 여기 있구나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미사일 열일곱 개면 되게 비싸거든요 나 미사일 별로 없는데 어 대기잘죠 미사일을 어 대기잘죠 미사일을 이상하다 미사일이 열일곱 개를 가져왔는데 이거밖에 안돼? 30일기 있어서 원래? 아 그리고 내가 알게 됐는데 강하로 이제 로봇한테 해킹 모드 같은거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해킹 모드 줘서 소용이 없대요 해킹을 못한대요 자물쇠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건 제외하고 다른 기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자 돌아가지 말고 아 일단 돌아가 아니아니 돌아가지마 35명이야 왜? 이거 21명이잖아 얘는 아 얘는 다 관리를 한번 해줘야될 것 같아 레이더를 한번 잡고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보자 레이더가 나올만한 데가 음 자유기념관 레이더가 나오거든요 레이더를 잡기 해보구요 그리고 어설트론도 잡기 할건데 어설트론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상대도 안될거에요 얼룩까지만 잡기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상대도 안되는거 상대할라그러면 보여줘봐 많이 약한데 생각보다 내가 더 쎄 아 맞다 그러믄 개조를 하면은 세지는거랑 이제 결국 제가 경험실 먹으려면은 체력 25% 이상 까야되는데 동룡과 다 죽여서 내가 경험실 못먹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문명이니깐 어쩔수없고 잡압니다 야 은근히 잘 싸운다 너 기대 안했는데 얼룩까지만 딱 잡아보고 가자 얼룩 어딨냐 아 개조 부품 있는건 압니다 그냥 둔거에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답답해 하지마 그런걸로 일부러 둔거야 일로와봐 별로 안쎄는데 쟤 약한 애들한테 강해 고기가 좀 고기좋은 셔틀 됐네 이거 갖고있으니까 나 넌 하고싶은데 야 너 너무 약한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야 잠깐만 잠깐만 좀 심하네 얘 야 내가 제거해야되잖아 니가 못싸우니까 근데 나름 잘 버팁니다 아직 더 튼튼해질 여지가 있거든요 잘 버티네요 은근히 그쵸? 톡파나갖고 야 잘싸우는데? 어 야 의외다? 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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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옵시다 지금 얘기한 모드가 뭐냐면은 음 자 여기 보시면은 모드가 있는데 여기 제가 지금 먹은 재료 같은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모르는게 이 모드가 몸체가 여러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소모가 되면서 재료 없이 강화가 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둔겁니다 이유가 있어 둔거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밖에 안되는구나 미사일이나 가져오자 핵질에 같은거는 별로 흥미가 안간다 미사일 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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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좋구만 접촉세도 만들어가자 내가 기억하기로 옥수수랑 옥수수랑 타토를 갖고 있으면은 접촉제가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재료가 여러개 더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정돈 있겠지 이거 봐 물 들어가던가? 물 들어갔던 것 같은데? 경제된 물 되게 많네요 언제 이렇게 많이 갖고 와 있었대? 타토가 좀 부족하네 여덟 개? 재료를 꾸준히 보충해놔야죠 오늘 변신을 많이 시킬거기 때문에 보충을 다 해놓겠어요 이렇게 힘들게 수작업을 해서 재료를 다 회수하는 겁니다 이 수많은 노력 끝에 강해지는 거에요 겸치도 꽤 은근 많이 주기 때문에 오늘 레벨업도 해놔야지 새로운 티어를 보거든요 겸치 올라가는 꼴을 보니까 한 5시간 해도 못 볼 것 같기 때문에 열심히 올려야 됩니다 단편이기도 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아 이런 슈퍼워머 같은 것도 저번에 이걸 얻어놨는데 쓸날이 올지 모르겠다 오늘 전부 개조할 수 있으면 다 개조를 하겠습니다 잡동사에 좀 넣어놓자 어차피 여기서 다 할 거잖아 기름통 연료통 두개 밖에 없네 가죽으로 바구 강화를 좀 하겠습니다 주머니가 없는 게 하나밖에 없네 이거 연마 시키고 큰 주머니 장착 부품은 한 번 사용시 인식 그니까 여부는 필요 없다 제가 아주 다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로봇만 누르면은 다 인식이 된 건가요? 한 번에? 그걸 몰라서 일단 코즈워스를 개조하도록 하죠 기존에 이제 저항력과 생명력 여담이지만 에이다보다 튼튼하네요 에이다는 방어력이 이제 50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59였나? 생명력도 약간 더 많은 것 같고요 생명력도 한 10정도 많은 것 같은데 10인가 20정도 특별 개조를 좀 하도록 하죠 메카니스트의 로봇을 알아서 뭐해 메카니스트가 이제 오버 오토매트론 쪽인데 필요 없을 것 같고 몸체로 가죠 지금 미스터 핸디의 몸체 내가 알기로 이제 표준형이 이거고 이용속도가 늘어나는 거네요 나름 그래도 좋은 거 끼고 있었네 어설트론 로봇브레인 로봇브레인 어설트론이 있는데 아 로봇브레인부터 해볼까? 아 좀 약한 것부터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다 이제 약하고 강한 걸 떠나서 티어 나뉘어있어도 그 성능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어 프로텍트론으로 만들면은 명중률이 늘어나서 원거리가 쎄대요 한번 이걸로 해보죠 그러면은 좀 다 해볼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장갑도 해서 이제 유아프레임으로 방어력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비싸다 기본부터 갈 거니까 정면 프레임으로 가자 그냥 너무 가성비가 안 좋다 후면장갑 피해저왕 어 이거는 이제 방어쪽인가 보네 근처 이것도 뽀야 음 추가 개조 아 여기서 이제 해킹 모드 이런 게 있죠 근데 너는 그게 안 된다 이거 이거 그게 안 돼 그거 자물쇠 따기 배열 감지기 인지력 증가 목표 추적 방사능 피해를 감 아군 은신 강화 피해저왕 증가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가죠 이걸로 레벨업 하겠어 이러다가 자 프로텍트론 머리는 머리 프로텍트론 머리 아 이거 소모가 되네 개조가 어 소모되는 거 맞네 내가 들고 있던 게 지금 들어가면서 재료를 안 먹었죠 맞구만 머리장갑 볼까 유아프레임 골렘 투구 일정률 목표가 폭발함 상시 고장 날 수가 있음 이게 이제 일정률 고장이 난다 그러더라구요 고장 나는 거 한번 써보죠 내 생각에 계속 쓸 것 같진 않고 어느 게 날라나 디자인이 해골 투구 한번 갈까 지옥의 집사 자 내가 봤을 때 일반적인 공간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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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시간을 했는데 이게 처음이라구요? 아 센틀 리본 멈춰서 오늘 할까 합니다 내가 2000시간 허투루 했네요 그럼 맞잖아요? 2000시간을 했는데 처음이라니 이건 너무하네 피해저 양산형으로 가자 싸게 싸게 가자 왼손 이걸 레벨업 하겠어 아 여기서 이제 무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원거리에서 강력한 이제 자동 레이저가 세더라구요 자동 레이저 이거 더 좋은 걸 지금 못하기 때문에 대장쟁이가 안 찍혀있죠 과학도 없고 음 나중에 천천히 강해지는 걸로 하고 일단 자동 레이저로 가자 음 양산형 오른팔 양팔에 이렇게 하나씩 달 수가 있지 아 좀 약간 신세드 로봇 같은데 저번 거는 너무 좀 구려 보였어 여긴 다른 거 달아야되지 않을까 오른손은 극조 저온 분사기 레이저 여건은 비슷한데 이거 한번 달아보자 아 레이저 있던 게 이제 빠져나가네 네 자전만 거치고는 꽤 세보이죠 다리 다리 제거되죠 아 봐봐 이렇게 잘 제거되는구만 아 어 추진기습득 아 안팔기 잘했구만 내가 혹시 몰라서 내비 뒀는데 대용량 장갑 경험치는 안 먹는다 양산형 다리 장갑 양산형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세져야지 다 쏟아 부을 순 없고 양산형 도색 색깔도 바꾸자 지금 이 깨지지 않은 색깔에서 아 너 코 좋았을 때 한번 썸네일 찍었어야 되는데 마닐라 색으로 가자 마닐라 예쁘네 아주 마닐라 그런 의미에서 찍고 오자 불러오기 자전만 거치고 세 보이죠 비싼 거 써도 소용없을 거네 생긴 거는 생긴 건 다 비슷해 보인다 야 이 상태에서 너 한번 찍고 일로 와봐 오늘 너를 내일 선물해서 너의 변화에 대해서 너가 포상을 받았다는 걸 인증을 해야겠어 댓글에도 있었거든요 코즈워즈 열심히 지금 집만 지키는데 언제까지 힐즈에서 곤충만 잡기 할 거냐 이번 기회에 강화해서 쓰겠다는 쓰겠다는 이리 와봐 대사 때문에 찍을 수가 없어 찍어주고요 아 너무 근데 번잡스럽다 야 이리 와봐 썸네일이 중요하다고 내가 유일하게 만드는 게 썸네일이야 난 영상 편집 안 한다고 이제 일로 안 오네 그렇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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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여기서 찍자고 우리 딱 써 아 그림자 뭐야 야 이리 와봐 햇빛으로 와 그림자 같은 거 봤지 않아 이리 와봐 너의 그 마지막 모습이야 이제 다른 모습이야 너가 200년 동안 함께한 마지막 모습을 찍자고 자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좋아 찍어주고요 너의 새롭게 변한 모습을 보자 이 우체통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한번 찍겠습니다 요리 오렴 색깔도 딱 색칠해줬잖아 아 더럽게 느리네요 신세대 장비를 보도록 하죠 빨리 오면 안될까 조금 짜증나네 그래그래 잘 뛰어 오는구만 어디서 아닌 척이야 자 보자 아 좀 얘 멋있게 서봐 해골 장비인데 이리 와봐 아 됐어 그냥 이렇게 서고 내가 잘 찍어보자 너무 커서 한 화면에 다 안 들어와 이 정도? 아 근데 너무 크다 야 너 인간적으로 어때 이름 전신? 자 첼칵 갈까? 너의 성능 내가 한번 보도록 하겠네 이리 와봐 아까 얼룩도 잡고 나름 셌거든요 휴먼들을 때리면서 가열차기 능력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휴머니 보통 일로 가봐 여기 있지 않을까? 나 레벨업 거의 다 했어 과학 찍으면 누를 수 있는 폭이 늘 거거든요 이거 테스트 하면은 내 생각에는 새로운 건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 녀석이 진주인공? 어 미사일 갖다놨대 야 어 양손으로 레이저 쏘죠? 아니군요 한 손으로 쏘는군요 한 손으로 뭐하는 거야 그러면 어 나는 잘 맞추는 거 어 잘 맞추네 어 어 야 센데? 경험치는 안 들어와 야 나 경험치는 매겨줘야지 인간적으로 레벨업 하려면은 나 근데 안 때렸는데 방금 경험치 들어오지 않았나요? 25% 때리면 들어온다며 계속 바뀌는 건가 봐 게임이 어 이거 그런 사람이 낚시에 쓸 리는 없고 알려주던 사람들이 뭐 계속 서양이 바뀌는 거 아닐까? 내가 드리면 이 정도 어 그냥 들어와 경험치 개꿀이야 나야 더 좋지 놀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얘 보내 놓고 야 왜 정신 못 차리죠 지금? 그렇지 어 개 좋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런 걸 원했어 나 지금 국장님인데 씬스들이 잡아도 경험치 죽을 해야지 내가 만든 이제 공돌이력으로 잡은 건 사실상 로봇을 만난 게 난데 이 정도만 테스트해도 되진 않지 더 봐야지 일단 얼룩보다 잡아보자 싸움 대신 해주는 노예 자 이리 와봐 아까는 여기서 더 진행하지 않았지만 이쪽에도 얼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얼룩 퀵이 있는데 얼룩 퀵은 아직 안 될 거 같아 내 생각에는 걔 너무 세기 때문에 화염방석이랑 병행하는 게 나은 거 같아 화염방석이 세던데 레이저 좀 쏴봐 어 그래 쏘네 좀 느리구나 어 잠깐만 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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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잖아 아 얘가 완전 아웃을 시키는구나 레이저 좀 쏴봐 때리지 말고 쏘라고 쏴! 멍청아 야 뭐하냐? 근접 무기도 없는 놈이 야 뭐하세요 아아 근데 얘 방어력을 잘 안 받거든요 방어력 한번 보고 해야겠어 되게 순순하다 이게 아웃시키... 아 이게 무력화 시키는게 되게 좋네 되게 세... 발강이 원래 엄청 세거든요 얘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비벼 잘 어 데미지 안 받기죠? 혐의죠? 야 잘 쏜다 야 완전... 야 얘 너무... 너무 잘 쏘는 거 아니냐? 멀리서 잘 맞춰 기관총 맞추는 거 맞죠? 엄청 잘 쏘죠? 프로젝트로도 하면 이렇게 잘 맞춘대요 근데 너무 안다는 거 아니냐? 잘 맞추는 거 같긴 한데 빗나가는 것도 많은 거 같다 야 야 오우 야 들어가네 내가 때리면 어느 정도 달지? 내가 때리면 거의 안 달아 이걸 때리면은 강해 엄청 강해 못 일어나 얘 얘 엄청 세네 근데 이렇게 누워버리면 내가 인간형은 못 때리겠다 얘는 덩치가 좀 크니까 때리는 거지 어... 계속... 계속 못 일어나 못 일어나 못 일어나 자... 맞춰봐 아 부드러운 부분 나왔죠 지금? 부드러운 부분 자 맞춰봐 나 써도 난 안 맞나봐 비켜 부드러운 부분 아이고... 맛있게 먹어주고요 방어력을 좀 보고 올까? 음... 얼마였냐 너 어 여기 30명... 이었던 거 다 사라졌어 과학이랑 대장장이 위주 찍어야겠죠? 생각보다 많이 찍어야 되네 바삭바삭 센스있게 저렇게 잡으면은 구운 고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로봇 스펙 좀 보자 그리고 미사일 가지러 가죠 아... 걔 두 개나 박아놨네 124 65 체력은... 체력은 오히려 줄었네? 근데 무기한도가 3배가 됐죠? 3배 가까이 되죠 거의 원고리로 그런지 별로 그렇게 튼튼하진 않구나 방어력은 늘었어 방어력은 장갑을 줘서 그런지 아직 방어력의 저 차이에 대해서 크게 구별이 안가 스카이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 저렇게 방어력을 신경 써본 적이 없어서 지금 제 방어력보다 높을 거예요 124면은 제 방어력이 지금이 122기 때문에 2 높네 2 많이 높진 않구나 총 2 사모 최대치 차량이 자리 정치 어려워 10분 10분 레벨링도 좀 해야겠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녀보세요 보이지 저런 거 어 엉 엉 너 이게 무슨 소리일지 야 로봇 어딨어? 야 뭐하니? 가 가! 가! 가시라구요 새로운 다리가 적응이 안되나봐 졸라 느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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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이잖아 그렇지 야 한방에 저 정도야? 아 저렇게 쎄 레이저? 자동이 좀 약하고 레이저가 엄청 센가봐 쟁반이 알루미늄이었던거 기억하는데 당장 필요 없으니까 잡았어? 겸치 안들어왔는데 나는 어떻게 된 부분이야 어디갔냐? 레이더 하나 있었는데? 아 별로거 없어 여기는 방호복 있나 지금? 없어도 라드엑스 워크 어 라드엑스 워크하면 되지 데스클로랑 한번 싸워봐라 데스클로 어때 강력하신 데스클로 지금 걸어 다니고 있죠? 빨리 라드엑스로 한번 해 저기있죠 저기있죠 온다 온다 야 온다 붙어봐 바로 나오네? 오오 넘어진다 넘어져 데스클로 잡냐 설마? 1대1로? 내가 알고 강해지면 데스클로 여러 마리를 잡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단계로 1대1 이기면 모르지 지금 텐톤의 세계 야 정신 못차리죠? 그렇지 코즈워스였으면 절대 못 이겼어 순살이야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려 레이저 능력인가 본데 저 넘어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무슨 능력이지 내 넘어트리는 거는? 왜 이렇게 넘어지지? 훈이 안되는데 보자 야 어어 그냥 잡네 어어 1대1은 엥가에 다 잡겠구나 엥가라면은 거리도 벌어지면서 쏘고 있고 레드롭했어 잘했어 새로운 장비를 얻을 수 있겠구만 이렇게 세단이 예상받기야 이중 근데 이 정도로 어설트로는 못 잡을 것 같고 어설트로는 아직 안될 것 같네요 나중에 갈 데가 있기 땜에 여기도 가야 여기도 가서 한번 탁 삭 쓸어버려야 되기 땜에 좀 만만한데 약간 이제 그 아까 기지로 가서 걔네 잡기 하죠 그 구울 구울도 좀 잡아봐야 되기 땜에 내생에 근거리는 많이 약할 것 같네요 근거리 데미지도 없고 가정룡 로봇이었던 것 자 가도록 하죠 역으로 갑시다 아 나 미사일 가지러 가야지 야 저렇게 변한단 말이야 로봇이? 뭐 좀 조잡해 보이는데? 미사일 미사일 내놔 미사일 요양원에 있어? 요양원이 발견이 안 됐어 아직? 보러 가자 통조림 공장에서 걸어가자 미사일은 회수해줘야지 얼마나 비싼 건데 되게 좋다 오토매트론 마침 이렇게 미사일 좀 챙겨가고 싶었거든요 계속 진행하면서 많이 써서 이번에 노가드 하면서 미사일도 챙겨가 얼마나 좋아 새로운 구역도 열어놓고 해방 흐흐흐흐흐흐 환ggi 아야 벌레다 아 Butler 아야 이거 왜य가놓냐 으 Agriculture 더럽게 느려 더럽게 느리지만 강해 어우야 £ede Save 잘 이 Bolt 야야야야야야 빨린다 그렇지 영상 ISO 염치 안주는 건 좀 혐이야 데스클로가 쓰레기야 데스클로 생긴 거 보고 엄청 센 놈인 줄 알았는데 그냥 쓰레기네 이번에 과학을 좀 찍어야죠 과학 어디 있어? 과학 무정 확정이기 때문에 과학 과학 과학이 여깄네요 과학이라 이 말이야 여기가 마녀 박물관이야? 나 여기 한 번도 와 본 적 없어 캐스트는 진작 떠 있었는데 여기 갈 수가 있네 일로 따라와봐 정신병원 내부에 미사일이 있대 아 원래는 네이버 TV에는 모바일 게임이랑 찧구름을 올릴까 했는데 가끔 이런 것도 하나 올려줘야지 뭔가 스팀 게임도 한다는 암시도 있고 아 마블 올릴까? 마블 길게 자랐으니까 마블도 올려야겠다 마블도 올리고 영상 꾸준히 올려야 된대요 네이버 TV는 유튜브만큼 그게 없어서 아 이런 애들이 있구나 유튜브만큼 이제 영상 추천이 없어서 영상을 꾸준히 올려야지 이게 발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열 더섯 개 아 점점 적게 주는 거 같다 두 개씩 열 더섯 개면 많으니까 60개나 돼 저기 뭐냐? 야 뭐해 야 내가 내가 국장이라서 야 뭐야 뭔 짓이야 야 야 국장님이 나를 안 때리는 건 그렇다 쳐 근데 왜 얘네한테 그러냐고 쓰레기야 어? 전서령 혼나고 싶어? 전서령? 아 국장님인데 그냥 죽으면 안 되냐? 그렇지 때리고 싶은 생각이 없지 국장님이야 국장님 그렇지 못 때리겠지? 아이 국장님 과차 없네 자 쓸어버려 로봇도의 힘을 보여줘 신세한 싸움은 오랜만이다 비성국일 뿐이지 내 부하인 건 아닌가 봐 야 경치 많이 주죠 끝내주죠 나름 데미지가 강한 사건이야 아 많이 준다 신세 동료 필요 없어 나 어우 야 야야 졸라 강해 꽃등심 계속 거슬렸어 꽃등심 라더어웨이 있어 라더어웨이 그치 그치 정신 모자려 정신 모자려 정신 모자려 그렇지 불굴의 가슴 보호구 너희때문에 다 죽어버렸잖아 어떻게 어 신세 헬멧 내가 가져갈까 껴보자 한번 어 신스키 훨씬 방어력이 높네 버려 롱맨이냐? 가자 돌아갑시다 볼게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나 이거 좀 더 봐야될 것 같은데 예로 무기 아 근데 다른 티어에서 강화를 하는 걸로 하고 좀 많이 써봐야될 것 같다 이것저것 섞어서도 강화를 해보고 킹맨 아음 겸치가 찔끔 몰랐죠 어 신스가 많이 주는데 신스가 적대가 아니야 적대가 됐으면 좋겠어 이제 날 막을 자 아무도 없다 혹시 옥수 자랐니? 어 좋아 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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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자 욕말풀 언제나 필요해 계속 만들어 개 있어서 접착제 아 그냥 여기서 만들면 되는데 아 됐어 돈 그 정도는 뭐 괜찮겠지 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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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 셀거 쓸거기 때문에 이걸로 보겠습니다 새로운게 뭐가 풀렸나 한번 확인만 해보죠 아 적응용이 생겼네 오오 대장전이 필요해 남은 무기들은 원거리 무기는 과학이구나 나 원거리를 꺼도 잘됐네 총기강도 필요하고요 개트링 레이저 과학만 있으면 되네 개트링 레이저 한번 해보고 싶었어 로봇공학자 있으면은 되고 이거는 음 아 그럼 이렇게 당기면 어차피 오른팔도 한번 바꿔볼까 자동 레이저는 확정으로 넘어트리는 효과 없거든요 전에 한번 썼기 때문에 불과 얼음의 콜라보 좋아 불물조합 가자 아 근데 이거 재료가 너무 얻고있는게 없어 지금 구해야되는데 잘 주워올 수 있는대로 가야겠어 이번에야말로 좀비를 잡아보겠네 좀비를 잡으려고 위치를 하나 깨 놨었거든요 어 저 좀비 여기서 재료되기 때문에 여기 아닌데 여기여기여기 근처 좀비가 너무 강해서 제가 실성능? 아 확인해보죠 좀비가 너무 강해서 제가 포탑도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쵸 그쵸 야 너 새로운 야 너 그 얼굴로 대화하니까 조금 고장났니 아무것도 아니야 해굴 날려있으니까 약간 부담된다 너 생긴거 어 이거 제니 안되나 내가 저걸 해놔서 집으로 적이 없네 원래 여기 되게 많이 나와서 내가 짜증났었거든요 너의 힘을 보고싶어 불과 얼음의 힘을 둘 중 하나만 쏘는거 아니야? 애초에 적이 없는데 왜? 아 여기 레이더있다 레이더 야 딱 렌치 들고 온다 야 가라 오오오오오오오! 야 나는 왜 뜨거움과 차가움의 콜라보 차트조합 좋아아 가자 너 근데 근접이라서 쓸모가 없구나 좀 아 미친 게임왕 일 올라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괜찮은데 데미지 쎈데 오 pas이 엄청 세더라구요 냉돈구이 방사기가 데미지가 엄청 세거든요 저기 어썸 데울한테 잘 박혀서 하나 썼었는데 체력이 좀 호달리긴 해 더 튼튼해야 돼 어 방사기가 엄청 세더라구요 냉동구이 방사기가 데미지가 엄청 세거든요 저기 어썸트롤한테 잘 박혀서 한 번 썼었는데 체력이 좀 후달리긴 해 더 튼튼해야 돼 빨리 가 더 느려 그리고 너무 짜증나 로브브레인은 빠르다 그랬으니까 로브브레인은 한 번 할 거기 때문에 빨리 가봐 중거리가 난 좋은 것 같아 원거리는 너무 좀 떠있고 중거리도 이제 중간거리에서 쏘면 되니까 아 좋아 저기 있는거 아니냐? 저기 있잖아 야 가봐 빨리 저기 움직하는 데 있다 오야 미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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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 괜찮냐? 미사일 맞냐? 쏘는게 좀 이상한데? 일로 갈 수가 있네요 야야야야야야 싸워봐 아 짜식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 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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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상대 상대 야야야야야 나한테 오잖아 나한테 오잖아 아 뭐하니 고장났어? 아니 왜 이러냐 성능 뭐가 문제야 다리 하나 부러졌잖아 아 믿을 수가 없어 얘는 믿을 수가 없어 얘는 마커 너무 쉽게 찍어 야 야 간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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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해 아 왜 이렇게 쓸모가 없니 너 그래 가봐 믿고 있어 나는 레이지업을 못하네 역시 원거리 해탱이라는지 별로 안쎄 그렇지 그렇지 콜라보 나오고 있죠 지금 야 콜라보 왜 이렇게 잘 쏘냐? 다른건 한손만 쏘더니 화염방사기도 양손을 안쎄거든요 다른 놈 양손에 야 센데 너 너무 지금 붕 떠있어 원거리랑 근걸 중 근거리 하나씩 해야겠어 좀 그렇네 밸런스를 좀 맞춰야겠어 아 그거 미사일이 아니구나 야 어우 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도움 콜라보 가라 체력 너무 없다 야 마우스가 내 마우스가 아닌 것 같아 유투 먹어 가라 가라 아 더럽게 느려 진짜 미치겠네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하고 빠른 하체 아 좋네요 언제 걸어갈거야 빨리 녹여버려 얼려버려 저기잖아 저기잖아 고장났니? 아 수리 잼 아저씨면 믿어 아 야야야 안 돼 안 돼 천천히 죽여 다윗아 조합! 괜찮니? 의외로 잘버티는구나 야 어디갔냐 죽었어? 자기 폭탄이 죽은거야? 위에 한 놈 있대 보임? 아 여기 스쿼터 배꼬미 한 것 봐라 딱 머리대나 머리대 머리대 어쭈어쭈어쭈 나름 이동좀 한다 이거지 어? 안되지 아 뭐 아야 뭐 먹었어 얘 아 치사한 놈 저거 나도 한치사 하는 사람이야 에엥 아 나 미사일 빨리 가져오게 해야겠다 미사일 안 가져왔나봐 얘네 야 그만 가자 충분히 봤다 신성능 충분히 봤어 충분히 봤다 가자 야 아래 또 있어? 저좌석은 니가 알아서 가서 잡아주는 센스 없니? 어 중간이야 여기보다 높아? 어딨는데? 아 여기야 딱 이 위치래 전설적인 애다 전설적인 애다 어 싸우고 있다고? 아 너가 넘어트린 효과가 그냥 있나보구나 이거버렷 이거버렷 아 나한테 안준다 이거버렷 갈까? 제트있다 제트 잘 쏜다 대개 어 같은 종류를 두개 박으면 안쏘고 다른걸 박아야지 잘 쏘나봐요 그쵸? 하연방색 두개 했을때가 있었는데 예전에 에이다로 못 쏘는데 갈까? 야 미사일을 한 두세발 쏘는데 이거 한 먹을때 열다섯개 먹는거 아니야 개꿀이야 가자 아이봇 이거버렷 이번에도 미사일이야 이번에도 미사일이야 찾아라 잘생겼어 옥수수 되게 빨리 자란다 아닌가 불이여 아 여기 오기만하면 물이 가득있어 항상 물이 가득있어 여기는 좋은곳이야 접속제 좋아 빨리 가 로봇 내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냐 자 이번에 다시 새롭게 속도를 올려주도록 하죠 완전히 다 바꾸겠습니다 어설트로 바꿀게 이번엔 어설도 있던거 소진되구요 너무 좋네 구강도 서큐버스 투구 아 이게 해골 모양이구나 고르건 투구 갑옷장에는 다 찍혀있기 때문에 아 머리에서 레이저 나간대 고르건 아 한번 보고싶었어 머리 레이저 머리 레이저가 진짜 셌는데 몸체 근접적이게 출혈 출혈 다 터진다 그랬죠 어.. 됐어 아직 그 정도 할 정도 안 양산형이면 충분해 어디서 그 정도는 아니야 양산형이면 충분해 올려 올려 스텔스필드 재생장 로봇공학자가 부족해 왼팔 양산형 극좋은 분사기 아 아니지 몸체 했으니까 팔다리 팔도 바꿔야지 어설트론 장갑 양산형 극좋은 분사기 이제 왼팔이 왼손이죠 여기가 왼손이 이제 근거니 오른손이 원거리로 하겠습니다 제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잽이고 왼손이 스트레이트야 스트레이트? 아 발음이 왜 이러냐 요즘 저기 보고 레이저 어때 왼손이지 지금 아 왼손은 근접이지 아 정신 안 차려 아 이런거 좀 하고 싶은데 아 그냥 원거리로 할까 아 아 아 이게 근거리레이저 그래 양산형 아 이거 원거리레이저 야 강섬 16개나 먹어? 어 야 강섬이랑 상관없어 야 재료 아직 많네요 엄청 많네요 재료가 다리 다리는 하나로 손길이 너무 좋아 어설트론 예뻐졌죠? 성별이 바뀌었어 손이 없네 내가 원시적인 장갑판 다리는 양산형 양산형 섹시함을 막고 있죠 캬 세 보인다 야 고르곤 머리가 있으니까 사람 머리야 로봇집사 두 명이면 바람날 것 같은 로봇끼리 로봇집사 두 명이면 서로 이제 커플이 될 것 같은 로봇끼리 그런 이제 자꾸 헛소리하게 되는데 아 뭐 들은 걸로 하고요 아침 5시 7시 정도면 되겠지? 5시 7시 5시 7시 5시 7시 5시 7시 5시 8시 원래 이렇게 늦게 자나요? 하루 종일 자네? 진짜 한 시간이야 진짜 한 시간이야 어 좋아 안녕히 가 CNN에서 회수하세요 이리 와봐 찍고 가자 우리 아 조금 어두운데? 알 가야 돼 벤치를 하나 만들까? 여기다가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이리 빨리 갈 거 아니야 더 음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딱? 이리 와봐 아이고 밝고 예쁘다 아주 빠르냐? 달리기 좀? 다리가 그렇게 길어졌는데 빨라야지 어딨니? 빨리 와라 로봇도 아 여기 아 쟤 아닌데? 아 근데 뒤에 있었구나 아 역시 빨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딱 서 딱 서 딱 서 그만 그만 그래 야야야야야 정신 못 차려 아주 빨라진 속도에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나봐 빨라 엄청 빨라 빨라 엄청 빨라 정신을 못 차려 멍청해졌어 그만 와 아 얘 일부러 이러는 것 같은데 관심병 놓아서 여기 정체성을 지금 밀었어 성별이 벽돼서 야 가만히 안 있어? 앉아야 전신이 보이죠 아 팔이 이래서 그런지 좀 그지게 하다 내일 썸 갈라 갈라 요 형관 어디가 너무 어색해 하하 그렇네요 갑자기 없던 색시미가 생겼으니까 아 너 강해졌으니까 얼룩킹도 이기지 않을까 얼룩킹도 이기지 않을까 얼룩킹도 잡으러 가자 아 여기 먼저 가서 패수나 하죠 건너 본거지 건너가 있네 여기에 어설트론도 한번 싸워볼까 이제 될거 같은데 이거 다음 로봇브레인 레벨업을 좀 해야돼 어설트론은 사가 먹기 때문에 사연나 산물 먹기 때문에 포탑 포탑도 있는데 어떻게 니가 다 할거지 야 가능? 적육총과 분사총의 콜라보를 보여줘봐 아까 자동이었지만 이번엔 달라요 성공 한방 한방이 강할겁니다 아마 보여줘 너 방어력 같은거 안 보고 왔다 잠깐만요 얘가 아니라 방어력 보고 와야지 뭐하는 짓이야 방어력은 별로 안 변하지 않았을까요? 어설트론이기도 하고 어설트론이 좀 세긴 하던데 어... 어... 에이아이가 좋더라구요 방어를 되게 잘하더라구요 방어를 니가 할 줄은 모르겠다 방어 기능이 있긴 하니 팔로워는 이름이랑 너무 안어울려 다 제 방어력 떠진 체력이 좀 늘었죠 70 늘었죠 방어 기능이 있긴 하니 무기 한도 90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들게 할거야 가자 센트리 보따리는 너무 뚱뚱해서 못 다닐거 같애 안그래도 멍청한데 흫 안그래도 멍청한데 뚱뚱해서 못다니면 어떻게 해 자 갑시다 로봇을 그... 당나귀대 완전 야 무기 있다 무기 있다 야 야야야 그렇지 분사에...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무기 순설했어 그 혼자서 그렇게 들어가는건 좀 오버 아니니? 이새끼야? 아 야야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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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소름 돌은 내가 좀 제거를 해줘야겠다 야 어딨어? 저거 좀 제거해줘 야 이거 제거하라고! 야! 이거 아! 너무하네 쟤네들 저거 던지는 것 봐봐 야야야 모기부터 제거하자 우리 레이 얼굴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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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만 쏘라 그래 저 새끼 좀 어 센거 같은데 이렇게 보면 데미지 넣은거같아 데미지가 넣는거... 솔직히 뭐 무기만 바뀐거기 때문에 각자 이게 성능이 있겠지 근데 더 좋은 무기를 주긴 했어요 티어를 자 여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근접 세팅이다 보니까 원거리가 정확도가 좀 저격같지 않은 저격 아 이게 뭐야 보기 새끼 이거 아 꺼지세요 아 개징그럽게 생겼네 진짜 이 새끼 죽은 건 내 로봇이 내가 아니라고 어디갔어 얘 아 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프냐 왜 이렇게 아프냐 왜 이렇게 아프냐 어 스팀 친구 다 소환했어 잠깐만 제대로 해야겠구만 로봇을 너무 믿었어 내가 일로와봐 제거해 로봇이가 너무 쓸모가 없다 여기서는 아무도 안 맞혔네 여기 미사일을 많이 써서 제압을 좀 해야겠어 아 야 쟤 흔들려가지고 안 맞았어 야 모기 새끼 어디서 아우 자 새끼 저거 아 저렇게 잘 쫓아왔네 저거 야 아 야 미치겠네 얘 야 아 자꾸 많이 쏴 쟤네 우리 우리의 성능 볼라 그랬는데 성능 그냥 내가 좋게 생겼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포탑 레벨 5야 오랜만에 내 실력을 봐야겠구만 제트 그냥 제트 없니? 장전부터 시작이니? 팔 부러졌잖아 그렇지 하나 잡고 하나 반피 그렇지 미사일 맨 저거 야! 미사일 맨 어디서 머리 대 측면이다 발사 와라치 야 포탑이 30일을 줘? 아무래도 14밖에 안 줬는데 부활 가라 코즈워스 고르곤 머리 대체 언제 보여줄거냐 나한테 어딜 봐서 고르곤이냐 이게 나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자 본거지야 본거지 이거 어떻게 잡았냐 예전에 나 미사일도 안 썼을텐데 아 기억날거 같애 안은 의외로 약했어 아 맞아 여기 좀 혐의였지 흐어엉 죽으시구요 어우 야 로봇터 어이 잘 싸운다? 버티고 있네 나름 어 두 개 동지 깨졌다 전설적인 건허 야 미사일 한 번 보더니 다 수굴이 됐어 보여줘 미사일의 파워 보여줘 어따 쏘는거냐? 근데 맞는다 이게 미사일 전혀 안 맞게 쐈는데 맞죠? 어우 좋아 예뻐 우리 야 지뢰 안 터지냐 니가 밟으면? 그렇구나 지뢰가 더럽게 많은데 괜찮은거 맞니? 걔들을 한 번 맞추고 싶어 치명타 자 여기도 박았어? 아아 죽어버렸어 얼굴 왜 이렇게 인자해졌어? 가자 지명타 가자 어 별로 안쎄 야 아아이 퀀텀 자꾸 음식 먹기 할거야? 이때 먹어가지고 말이야 지뢰 어딨었니? 깨버려 그냥 아 지뢰가 자꾸만 지뢰가 안 터지냐 이걸로는? 근데 우리 로봇씨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네요 잘 쫓아가죠? 강하다 로봇 이기면 인정한다 전설이 이기면 인정한다 버너가 세그릇 레이더보다 훨씬 이기면 인정한다 근데 그 고르골 레이저는 어떻게 쏠거야? 레이저를 내가 따로 달아줘야되나? 머리에다가 이제 변이했어 이길 수 있니? 수리! 메딕! 집사는 내가 지킨다 물은 내가 담는다 집사 지금 싸워보도록 집사 꼈는데? 어떡하지? 고장났는데 나 지를거야? 나한테? 이런 사이 아니었잖아 우리 응 미사일이야? 내다 내다 미! 하아 하아 우리 코좋아서 어떡할거야 멍청해서 어떡할거야 성 print jes 아직 멀었구만 근데 솔직히 저 정도면은 최고로 세게 만들어도 넘어졌을 것 같고 계속 걷다가 맞았으니까 내가 너무 무리시켰네요 저 정도밖에 안 되는 녀석인데 존댈 뻔 했죠? 아직 존댄 것 같은데 야! 발 조심해 어어 야 왜 이렇게 슴슴해 밤쯔밖에 안 들었어 음 용기! 아아아아아아 어디서 말이야 욕명했다 저 위에 있다고? 이상한 곳이네 이런 데도 있었어? 여기 있구나 나 팔 바로 부러지는 것 봐라? 매가리 없는 점도 원치 않아 딱 돼 딱 돼 딱 돼 인마 어어? 여기 지롱 저 위야? 저 뭐야? 뭐하자면 플레이어 나 죽일라고? 음식 좀 구워와야겠어 일어나가 죽겠어 먹고 죽어야지 죽더라도 먹고 죽어야지 죽더라도 저 어따가 어어 야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완전 완전 미친 게임이네 난 로봇, 로봇 로봇 없이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뭘까? 아 이거 117이라고? 나 처음봐 인간이 117 주는 거 내 힘드도 안 했놈이 왜 이렇게 센거니 아 두 명이서? 라이더 어 레이더가이라 라이더구만 아이와 어이의 차이 잘 보았어 엄청 세구만 잠깐만 너무 아파 야 어디서 쏘는 거니? 아 밑에 쏘는 거야? 밑에서 이렇게 쏴져? 그랬구만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왜 한번 홀로그래프 가져가 볼까? 아 여기 있었구나 17개 나왔네 이번에는 이거를 먹기 위해서 이 많은 군대를 뚫다니 저 아이봇은 어디다가 저렇게 넣어놓을 수가 있냐? 이제 뭐하자는 만행이야 잠깐만 언더글로버 가져갈 거야 음 죽어 이것이 미사일이야 어 둘 다 죽었네? 이제 가면 되나? 아 별로 안 세구만 돌아가자 빨리 야 야 야 거기서 닿는 건 오버 아니냐? 이거 높이가 좀 긴가 보네 뭐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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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세이브가 안 돼 죽으시고요 죽으시고요 미사일 미사일 17개 58개 됐어 아 근데 좀 족자다 너는 왜 안 죽었는데 경험처에 제가 61만 족신다냐? 아 이거 너무 범위가 애매해 좁은 것 봐 맵 아 아 족대를 뻔했네 모든 걸 미사일로 해결한다 기승전 미사일이다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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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안 닿는다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양팔이 없어 아 딱 되세요 아휴 드럽게 수사하시네 그럴 거야? 야 내려가자 빨리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평화주의자야 보내줘 집에 갈래 로봇이 하는 게 없어 쓰레기 녀석 미사일이 적자가 됐어 미사일이 적자가 됐어 너무 많이 썼어 어어 왔어? 너의 성능을 본 게 없다 신병 죽고 싶다 신병 적을 잘못 만났구만 신병 선풍기 선풍기 잘 가져가겠네 신병 내가 이제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가 남았는지 몰라도 진영이 번잡스러워지니까 5레벨 기관총이셨군요 내가 못 알아봤습니다 명목이 없네요 왜 이렇게 저게 많은 거냐 여기는 내가 문제를 지었다고 아이고 어우 야 겸치 많이 준다 근데 레벨업 하겠는데? 레벨업 하겠는데? 레벨 반이야 벌써? 상병 짬박힘 되나본데 오 센데? 상병 센데? 나한테는 안되지 겸치 비슷하게 주냐 말이 되냐? 아 뭐해 아 뭐한 거야 왜왜왜 내가 쏠라니까 벽 뒤로 쏙 빨려 들어가는 거야? 믿을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기행이죠? 거울이냐 뭐 거울이냐 뭐 상물이냐 뭐냐 아 뚫려있는 거야? 뭐 이렇게 뚫려있냐 알아서 이런 것도 처음 보네 한발도 못써 그러니까 진벽인거야 아 참 짬박이 부족했다 야 어디로 내려올길래야 돼 보통 주는거니 다 덤비라 그래 다 덤비라 그래 허어어어 어떻게 안맞냐 이럴수가 있는거냐 이럴수가 있는거냐 어허어어어 졸라 로봇 하나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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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는거니 우리 로봇? 이 세상에 내 같은편은 없는거니? 이 세상에 내 같은편은 없는거니? 오른팔 맞혀 죽여! 브라치 양쪽에 서고있는거냐 어우야 더부한걸 어허어어어 오우야 어허 어허 왜이렇게 힘들게 게임하지 나? 집사가 배신해서 200년 동안 나를 지켜온 집사가 날 배신했어 충격적이야 어어 왜 이렇게 힘들게 게임해야 되는 거야 액션 포인트 소문화 감소 숨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건가? 야 근데 왜 이렇게 많냐 진짜 저 나 진짜 본진에 와버렸나봐 의도치 않게 그렇지 아 여기서 경험치로 다 바뀌고 있어 미사일들이 피같은 미사일들이 89의 경험치로 바뀌고 있어 어떡할 거야 이거 분명 더 있어 없어 두번이 잡아서 89였나봐 아아 제발 진짜 한번 봐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어 조금 혐이구만 나약한 녀석 미사일은 짱이다 역시 미사일은 짱이야 누구냐 내 로봇은 언제 오느냐 언제 언제 도착하는 것이냐 언제 도착하는 것이냐 아아 미친 게임 진짜 누가 저기다가 저걸 박아놓냐 아무리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이거로 잡자 어? 터졌네? 데미지 안 박힌 줄 알았는데 데미지 안 박힌 줄 알았는데 저기 어딘가 있는 거죠? 어 못 본 척 하겠습니다 허어어 죽어 죽어 이러다 죽어 내가 로봇 로봇 테스트하다가 지금 저세상으로 갔어 지금 어떻게 로봇이 왜 저렇게 많아 가성비는 왜 저렇게 좋은거야 사지 피해 50% 추가인데 어떻게 해 사지 피해가 이렇게 사지가 다 멀쩡하냐 아 다리 부러지 그걸 왜 먹어 중위 어디서 주먹질을 하느냐 중위 중위 이놈 아쉬워 그렇지 어 중위험치 많이 준다 여기 중위야 상병이랑 급이 다르지 적극 쏘는거냐 크루즈 음 크루즈 132야? 아 전설은 나 좀 너무한거 아니냐 네임드도 있는데 전설까지 있는거는 어때 전설 아퍼? 사지가 부러질거 같지 않아? 이제 그만 꺾일거 같지 않냐고 아어어어 어어 졸라 강해 허어 졸라 강해 졸라 강해 구울 학살자 미사일 구울에 가는 피해량 증가 그리고 미사일 3개 오 좋아요 도둑치않게 미사일을 먹었네요 근데 미사일이 비싸구나 아 무겁구나 아 불구가 났지 어 불군데 거기서 쏘고 있는거니 골라치사구나 어디갔니 여기 기미나냐 너 안되지 레이저가 좀 필요할거 같은데 이제 슬슬 레이저총이 기록시리얼스 홀로테이프 다잡았네 아 겸차 많이 먹었다 겸차 엄청 먹은거 같은데 와 레벨업 거의 목전이야 그리고 놀랍게도 로봇을 보러왔는데 로봇을 못봤어 로봇 성능을 레이저를 달아주고요 레이저가 아마 과학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 근처 적이 있다고? 나한테 적은 없어 아 죽을뻔했네 개쫄리네 과부모기를 못 잡은 상태인가 지금이? 가자 아 왜 아 누구야 코저저 그냥 없어 걔 아예 없어 지금 200년만에 자유를 맛보고 날 배신했어 그래 200년 전에는 아씨 가정용이라서 나가면 박살할거 같은데 싶었는데 장비가 좀 생기니까 어디서 대장질 할거 같으니까 나 배신 되렸네 저 새끼 저거 잘해주면 안되래서 노예한테 잘해주면 안돼 어때 처먹은 새끼 저거 비사님 찾아와 저 불안정한 아이템이 두배 세다고 들었는데 두배 센 대신 아 고장 난건가? 아아아아 아이템이 없는게 아니라 고장 난건가 생각보니까 진짜? 어 내가 잊고 있었는데 고장 났나 보다 어 아까 해골 턱이 떨어졌잖아 고장나서 못 쏘는건가봐 레이저를 한번도 못 쏘고 고장 난거니 설마 근데? 너무한거 아니니? 봐봐 입 벌리고 있잖아 그쵸 턱이 부러졌어 지금 아 그렇네 어 아 나 생각도 못했다 고장나서 그런가봐 맞으면 고장나는구나 난 쏘면 고장나는줄 알았지 아 어쩔수 없어 운명이야 그럼 안고쳐줄거야 몰라 내 소관이 아니야 거기좀 굽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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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많아 어 구이 많아? 어 구이 많아? 어 구이 많아? 야아 괜찮은데 레벨업 굽다가 레벨업 하겠는데 이러다가 그쵸 비겨봐 잡지로좀 넣고 접지좀 만들어야겠어 깡통 녹말풀 라이터 선풍기 연료통 탁상 어때 그치 걸으라 할만하지 지금 옥수가 굉장히 무겁기때문에 보기와 다르게 조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더..좀 더하심을걸 그랬나? 녹말풀 그렇지 다음 레벨업하고 새장비를 해방하면서 써보자 과학 3위면 엔간한건 다 쓸 수 있던거 같거든요? 어 부기는? 센트리봇은 모르겠어 이번엔 테스트도 못했어 아직 아니야 가죽이 무겁네 매심히 가고 있죠? 자식 이렇게 가라 그래야 간단 말이야 자 분사형과 저격형의 이제 콜라보를 볼 시간이야 진짜 리얼로 너무 고통만 받았어 지금 미사일 빨리 찾아와야지 내가 겸치 좀 빨아먹는데 저거 뭔지 찾아오는거야 너무 어둡다 야 잠금을 이제 못 푸는게 좀 혐의인데 어딘가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어 뭐야 벌써 찾았어? 또? 아 앵간히 해 왜 거기야 또 아 깊어서 싫다고 깨놓긴 했는데 아 그래도 가지러 간다 바로 코앞에다가 해놨네 미친놈이 미친놈이 말이야 오히려 몇 마리 남겨놨으니까 더 안 나오지 않을까 저기 내 소망이야 내 적은 없다 이제 여기다가 꿀 발라놨나봐 자꾸 가지러 오라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다행히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게 한 3일 뒤쯤에 젠든 다음에 가라 그런게 아닌게 다행이다 어우야 깜짝이야 괴물인줄 알았네 괴물 맞구나 아 왜 왜 이래 나한테 한번 밟았으면 됐잖아 이래야만 해? 왜 지뢰만 쟨 데 있는 기분이지? 길 되게 잘 찾죠? 한번 바버린 이상 놓칠 수 없어 길찾기 명인이야 열일곱 개 좋아 선풍기 좋아 저기 엘리베이터 타면 갈 수 있나 한번에 그냥 여기 뭘 놀아 코즈워즈랑 놀아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 착각인가요? 그쵸? 어 소리가 끝났어 뭐 잡았나봐 신경쓰지 말래 올라간대 왜 올라가? 내려가야되는거 아님? 난 미사일만 가져갔네 선 로봇 후 미사일 가!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이야 그렇지! 중사 중사로는 부족하다 중위도 잡은 내가 아 여기 왔던 기억나 여기서 파밍했던 기억난다 아 맞어 아 그때는 별거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냐 적들이 여기서 파밍한 기억나거든요 가는 길에? 오고 가다가 나름 잘 나왔던 걸로 기억해 근데 왜 저렇게 많냐 또 들어가니까 아 두세 번 왔었구나 한 수준 좀 봐라 이게 뭐냐 뭐야 왜 이렇게 잘 잡고 너 나 보고있을 때 활약하면 안될까 제발 다시 미사일을 가지러가게 하자 아 미사일 짱이야 너무 편해 그냥 한 번 쓰면 다 죽으니까 근데 사지 피해 50% 추가했는데 별로 사지가 안 부서져요 얘네 너무 튼튼합니다 어떻게 된 부분이죠? 미사일 또 원해요 미사일 또 원해요 아 고장 났니? 너무 많이 써먹었어 아 뭐야 아 진짜 왜 그래 걔 실망이야 캐도 캐도 계속해서 자라나는구나 아주 훌륭하다 타이어 street 그리고 정제된 물이 더 있어야 될 거 같아 정제된 물을 좀 더 하자 운친지에 지금 파워 프레임의 로봇에 정제된 물을 더 캆 수 있게끔 교정을 좀 해놓겠습니다 라멘 옹 오락 아 일곱 개.. 아 천이 없다 아이씨.. 천이 없네 딱 붙여 딱 붙였지요? 붙이니까 얼마나 자리가 많이 남아 어? 얼마나 많이.. 많이 남냐고 그렇지 그렇지 전력은 내가 추가해 주겠네 자 기사 지식에 세 개까지 가능 천이 없어 천이 천은 어떻게 구할 수도 없는데 말이야 옴 인형 같다고 사야돼 아 물이.. 물이 더 필요한데 네 개는 더 줄 수 있다고 세라믹이랑 천이 필요하다 세라믹이랑 천 세라믹이랑 천은 사면 되니까? 어 뭐참 된거 정제된 물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죠 여기 낸거 아 비켜봐 에이자랑 너무 헷갈리게 생겼어 쟤 될 수 있냐? 아 벌써 많아? 아 저 물도 많아 야 장비 좀 넣어봐 아 장비 팔아야 되는데 이번에? 무게가 지금 13이 많네 아주 아주 말이야 콜라 좀 콜라 좀 하자 칠 칠 미스터 핸디 안 써 그쵸 안 쓰죠? 아 여기도 넣어도 그냥 어차피 다 먹으려나? 초청기 다 먹으려나? 그리고 팔거 레어도 좀 갖다 팔자 쓸모가 없다 쓰지도 않는거 안 쓰잖아 이런거 아 이거는 좀 좋아보인다? 고성능 네이판 발사기 다리 피해 저항진가 필요없죠? 아 벌써 많아? 아 야 그만 그만 많으세요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나 또 필요없어 됐다 가자 세라믹을 사오자 천이랑 음 아직 두 시간도 안 지났기 때문에 오늘 다섯 시간 풀로 채워서 코즈워즈 떡상 시켜줄거거든요? 센트리부터 하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코즈워즈는 강해질 날이 남았어요 아이씨 방사 안 해? 너 해킹하면 어떻게 돼? 어 넌 앞에 보이냐 넌? 저렇게 박혀있냐 카트 없는거 그냥 팔면 되잖아 술산 다 팔어 그냥 아야 뭘 팔았어 야 아 이건 팔아도 될거 같애 어 저 소음은 팔아도 될거 같다 어 이제 안쓸거 같애 축산 다 안써 귀찮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어 어 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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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개 정지됨 물 40개 자 자네가 가진 음 고무 구리 구리 들어가나? 일단 곰인형 확정 천 필요합니다 복제 필요없죠? 비료 필요없죠? 세라믹 필요하죠? 세라믹 50개 가져가구요 스프링은 모르겠어 필요한지 안필요 필요없죠? 만들면 되죠? 플라스틱 주울 때 있죠? 세라믹이랑 구리를 가져갈까? 고무 가져갈까 고무? 와 진짜 많이 들어간다 아 고무는 아 구리 가져가자 아 과 다 비싸네 이씨 다 비싸 아 또 돈 또 돈 이렇게 내꺼 빼가는거야? 이러지 말자 우리 아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자 어차피 하나 바꾸면 더 안써 양산형 안써 집게 안써 위어 프레임 써 원동 프레임 하나만 있으면 돼 양산형 안써 이렇게 많았니? 원동 프레임 왜 이렇게 많니? 안써 양산형 안써 왼팔 안써 프렉트론 그냥 안쓸래 나 귀찮아 완전히 좀 화염방사기도 안쓴다 ала 묵게 많이 줄겠어 이거 한번에 전기 전기 어디 무언가로 야 1200원 너무 많아 야 오늘 적자가 너무 많잖아 이러면은 아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많이 샀어 어우 잡장비를 저렇게 많이 먹는단 말이야 너에 대한 전투력을 제대로 보겠네 근데 얘가 아이봇이 아이봇 내가 설정 안해놨구나 여기까지만 잡고 가서 업글하고 아이봇 처리하죠 4개야 4개 4개 변신할 것 같아 로보 로보걸로 변신하고 센트리 보스 변신하면 될 것 같아 딱이야 그러면 왜 또 어둡냐 내가 밝아질 때까지 기다린 건데 아냐 어두울 거 없어 내 미드는 밝으니까 보이죠 보이죠 이게 이제 월러킹 전설적인 월러킹은 처음 보네요 전설적인 것도 나오냐 잡아봐 너의 성능이라면 뒤를 안보니? 뒤를 보는 기능이 없는 거야? 둘이서 오잖아 야 야 그렇지 쳐맞아야지 꼭 뒤를 봐요 오오 잘 싸우는다 여러분 오오 전설이 나온 건 예상 왜 이렇게 잘 붙겠네 왜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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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긴 뭘 싫어해 grace 나 뒤지게 생겼는데 약 안 먹고 죽는 걸 더 좋아한단 말이더냐 니가 상대해 도망가지 말고 미친놈아 졸라 잘뚜쳐네 야 싸우라고 나 쳐맞자 주인님 쳐맞잖아 주인님 쳐맞잖아 주인님 쳐맞잖아 야 고철 야 내가 잡아야 되니? 어 아 결국 내가 잡는 거야 다? 죽어 죽어 야 로봇 아 저 새끼 저거 아 할만큼 했다 이거지 어떻게까지 아 바로 여기까지 와버렸네 얼마나 도망갔으면 나 이제 샷건 없어 샷건 샷건 비워버렸어 레이저랑 총 구해야 된다 나 신스 아예 인스튜디오 가서 아 나 그거 있잖아 레이저 그 전기총 그걸로 가져오자 어 나 아이템 있었지 아이템이 없는 게 아니지 지금 아 너 성능을 못 봐가지고 얘를 교체해줄 수가 없네 아이템을 미치겠네 얘 어떡하냐 자 그것보다 센트리봇 장비가 있어서 그냥 교체할 수 있겠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네 얻어놓은 게 있지 지금 하 바이얼룩 추가 피해 그리고 왕치 가져가 왕치의 귀환이야 자 정말 도루 넣어놔 아냐 상처 소총을 가져가고 이걸 넣어놓자 어 아무리 그래도 저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애 식혜밥 어슬트론 소드 이것도 사연장 미사일 재빨 액션 소총 타오르는 혁명검 그치 그치 나 지금 가장 많은 걸로 가자 현기증 맞으면 움찔거림 와 근데 이렇게 했는데 무게가 이렇게 넉넉하다고? 마커 좀 그만 찍어 마커를 무슨 갖다 대면 다 찍고 있어 짜증나게 1번 3번 총이 없죠 지금 가장 탄환수가 많은 테슬라를 3번에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애 이거면 될 것 같애 너가 5번이야 좋아 아 됐죠 나 시범 뮤트 캐가라고 뮤트를 갖다 놓은거니? 그래 테라면 피해야지 아 꺼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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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쟨 된거냐? 그래 이번에는 맡아라 어 야 야 야 야 자꾸 그러면 얄짤 없어 진짜 나야? 야 아 뭐하냐고 아 뭐하냐고 제육 따라서 그런가? 근접 싸우라고 아 뭐하냐고 얘랑 싸우라고 얘랑 아 넌 안 아프겠지 난 아프니까 야 내가 아픈데 빨리 에이 겟업 겟업 드랍 야 야 덤벼 덤벼 이 새끼야 뭐야 뭐한거야 어쭈 제법 뭐야 뭐야 뭔소리야 뭐야 이게 범위가 안 맞냐 오 너 나름 어 잠깐만요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진짜 데스클로그 좀 먹자 야 저거 진짜 아프구나 저렇게 아팠어? 아 몰랐어 잡았어 나 쟤 저격무기 줘서 그런가? 어 중거리에서 엄청 잘 써던데 어 저격때문에 그런가 진짜로? 너무 놀고 있잖아 뒤에서 어떡할거야 이거 가자 이번에 실망시키지 마라 200년간 너의 헌신을 나한테 증명하도록 놀러다니다가 어 내 집에서 먹을거 없나 하고 죽으러 왔는데 기름 없나 하고 왔다가 날 딱 만난거야 내 생각에 200년동안 놀러다니다가 어 200년동안 놀러다녔을거야 레이더같은데랑 팀 먹고 나쁜짓 하고 아 야야야야야야 야 야 같이 가자 야 안되겠구만 자식 이거 저격때문이야 어 내 생각엔 저격때문이야 저격때문에 거리잘나고 빠지는거 같거든요 저격을 빼자 저격이 헤디네 야 어 어 어 뭐야 어 전력이 부족하대 왜? 얘는 될거 아니야 잠깐만 얘는 근데 왜 안되는거냐 이 아이고패드는 철거해버릴까 얘를 얘를 철거하면 되지 않을까 보관해봐 아 보관해도 안돼? 보관해도 다시 빼보자 그러면 아 수리를 해야되는구나 언제 고장났니 너 참 언제 고장났었냐 야 여러분 두개다 대는거 아냐 아 됐어 하나만 해도 충분한거 같아 생각해놔 어 하자 미사일 아 나 처음봤어 지금 이것때문인거 같아 저게 헤디야 총기강이 있어야되는구나 대장장에도 있어야돼 이제 싸워라 지금도 안싸우면 넌 진짜 지옥이야 저승으로 가는거야 그냥 난 믿고 있어 얼굴은 박살나서 레이저 못손다지만 얼굴이 박살났기 때문에 자 자존감이 바닥나서 도망간다던가 그런 설정 없지 제발 아 자 자 무릉덩이 쳤는데 저기 또 나오냐 안나오지 어 가자 저희네를 잡고 요리해서 가자 어 빨리 가자 난 숨을테니까 얘 어디갔니? 야 빨리와 쟤 일어났어 빨리와 야야야야 X됐다 야 어어 어어 분사형과 연사형의 콜라보 오 데미지 엄청 쎄 발강형이 저렇게 쳐맞고 있어 나야? 왜 나야? 나 아니야 난 무죄야 너희 종족이랑 아무 연관이 없어 어어 야야야 꺼내주세요 그렇지 야 잘 싸운다 잘 싸운다 발강멀록을 그냥 그냥 후두리 뺀다 그냥 후두리 뺀다 그치 이거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네 야 발강은 솔직히 쎘습니다 발강은 나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세요 발강은 나는 그냥 맞으면 사라집니다 쟤랑 싸울 정도면은 인정해 나는 빨리가 여담이지만 저번화에서 어 네이버TV엔 없지만 유튜브 저번화에서는 에이다가 월록 여왕이랑 싸워서 비볐습니다 호조호조 어떡하니 너 약해서 턱 빈건 네가 다 죽여서 빈거야 괴물아 살인기 녀석 아 배고프다 초콜렛이라도 먹어야겠는데 뼈가 나한테 내가 알기로 뼈가 꽤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성능이 올라가면 또 총알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왜 이렇게 눈이 아프지 한 것도 없는데 가자 너의 성능 잘 보았소 더 강하게 만들어주겠네 이제 로봇브레인으로 가죠 아주 조금만 더 보고 싶은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까 너무너무 안싸웠어 너가 너무 놀았어 한번만 더 볼까? 머리도 바꿔주자 너무 머리가 흡니다 지금 점술가 할머니 내가 점 안 봐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점으로 못 먹고 사니까 바로 농사짓는 겁니다 아 이게 현실이지 요것이 현실이여 뭐 그렇지 레벨업도 해야 돼 바꿔줄 때가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레벨업을 안 했어 나는 너한테 공군기지를 공격하게 하겠네 굉장히 강하거든요 뮤턴트가 슈퍼뮤턴트가 세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싸울지 궁금하다 누가 널 때리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니? 뭐가 널 때리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니? 아싸 고기다 고기다 고기 가죽은 됐어 이제 필요없어 가죽 가죽이 로봇에 왜 들어가겠어 가죽 설마 들어가겠어? 여기 한 마리 더 있지 않았니?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 뭔가요? 이거 뭐예요 얘? 저기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니가 입던 거니? 아 이게 이게 뭐지? 파워 프레임이 여기 있지? 개뜬금 없네 나 처음 봤어 여기 파워 프레임 있고 저기도 있어 어우 이거 신스 있네 원래 저기도 있거든요 두 개 얻을 수 있구나 여기 오면은 원래는 아 처음 봤어요 지금 저기는 많이 갔는데 네 경험치가 되라 정신이니? 철거대석입니다 청시 잠시 획장 그렇지 보여줘 레이저 왜 레이저를 보여줘 이거 내가 맞겠네 특별히 그런데 잘 때리거든요 군정? 조심해 во야 됩니다 잘 킬 Vai 오어어우 녹여버렸어 배장님 저기 하나 있었지 않았냐? 제거해버려 그렇지 아 어디서 신수로는 안 되지 이제 경험치 안 죽는 것 봐라 수완 녀석 강한데? 음 여기까지 왔으면 된 것 같애 저 공기지는 아껴두겠네 다음 파츠를 위해서 근데 경험치가 부족하네 어떡하죠? 경험치가 많이 부족한데? 어떡할 거야 이거 경험치를 빨아먹어야겠어 뭔가를 지워야 되나? 아 그래 물통 짓다보면은 경험치 레벨업 하겠지 뭐 어차피 물통 지워야 되는데 물통을 네 개는 더 지울 수 있다 이 말이야 아 세라믹이랑 천 부족한게 너무 크다 천은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야 물 마십시다 아 저 지금 거슬리게 저렇게 될까 해놨었네 5,020개 있어 왜? 두 개 더 지었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가자아 이거 두 개를 연결하고 너 붙여놔서 안, 안 되니? 아니 되지 되지, 됐지 어어 왜 안 되냐? 이미, 이미 했구나 이미 했구나 조금씩 닿냐? 안 닿아 이걸 연결해 됐지 어어 좋아 행복도가 왜 떨어져? 물이 110인데 한글 패치만 된 겁니다 다른 건 모두 안 깔았어요 아 근데 나 레벨업을 못했네? 아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저거 하면은 아 생각보다 좀 쎄구나 로봇 브레인을 만들다보면은 레벨업이 될라나? 로봇 브레인 자, 재료가 좀 되나? 아니면은 우리 마을에다 새로운 빛을 둬? 여기도 써먹고 싶은데 나 여기다 뭐 지워야 될까? 뭐 새로운거 이제 디엣이 깨면은 나오겠지? 아이보포드 아이보포드를 됐어 가자, 쓸떠없는 짓 하지 말고 잡혀져서 충분히 있으니까? 뭐 할 필요 없겠지? 여기가 골라 와 진짜 한 끗이야 로봇 브레인 일단 세트 만들어 이렇게 레벨업하기 어려운데 다음 레벨업을 어떻게 하냐? 너희 뒤로 밀렸냐? 이번에는 과학 2변대? 로봇 브레인 레이저 장착형이 있네 여기 아 됐어 로봇 브레인 가자 아 메스메트론 공격 추가라는게 있네요 장갑 아 장갑 너무 혐의다 생긴거 도깨비 투구 거북이 투구 좀 멋있는거 없니? 광전사 오 나 이걸로 할래 광전사로 레벨업 좋아 몸체 로봇 브레인 로봇 브레인 되게 무식하게 생겼다 아 로봇 브레인 정면 없냐? 양사령은 해 그냥 최고 단계는 센트리봇에다가 써먹겠습니다 음 될 것 같고 왼팔 로봇 브레인 아 잠깐만 센트리봇 왼팔 안돼? 막 3 들어가는구나 이번에 하면 되겠네 다 할 수 있네 내가 어머 너 뭐야 원시적인거 원시적인거 파워가 된 분사형 아 무기는 나중에 하자 오른팔 먼저 외형을 좀 보죠 아 뭐할까? 뭐 궁금한데 원시 오 옥 오른손장갑도 있어? 오오오 오오오오 오이 옥 약간 원거리 쎌거 같지 않나요 이거? 아 일단은 과학을 찍고 바꾸죠 어 과학을 찍고 바꾸겠습니다 어휴 야 여기 안에 뇌가 들어있어요? 극혐이죠? 걔는 어디서 가져온거냐 과학! 그렇지 나 아까 거기 안갔으면은 안 새졌을거야 오른팔 왼팔 가자 왼팔 새로운 무기 풀린거 있니? 야 무기 풀린거 없는데 과학 찍어도? 어 이거 왜 안돼 아 기어가 부족해? 아 그래? 재료가 부족하구나 어 이건 왜 안돼 아 핵물질 부족해 아 부족한게 좀 이래저래 있네 어 잠깐만 아 이제 좀 후달리네 큰일났네 예상을 깨고 재료가 부족하네요 방사능탄을 발사합니다 어 핵물질이 필요하네 핵물질 좀 구매하고 싶은데 일단 핵물질을 어디서 얻을 수 있나 찾아보자 핵물질 부족했던 적이 없는건데 핵물질은 부족할 날이 와버렸어 콘솔은 한번도 안 썼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안 쓰겠습니다 스카이림에서 몇번 쓰기도 했고 포로폴은 안쓸게요 포로폴은 안쓸게요 포로폴은 안쓸게요 그럼 바로 가면 되겠네 여기 아 근데 저기서는 안나올거 같은데 핵물질은 그 기지 중에서 군기지 중에서 발강골이 확정으로 나온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먹을 수 있으면 먹겠습니다 핵물질 많이 들어가는구나 여섯개 들어가 너 여기서 찍고 너 그냥 그걸로 해라 너 그 세팅으로 살아라 그냥 딱 써 저기요 저기요? 그렇지 훨씬 세보이죠? 아 너무 커서 근데 찍기 좀 애매하다 아아 돌지마 아 미쳤니? 알았어 알았어 반대로 돌게 내가 내가 잘못했어 어때 아 꺼지세요 아 꺼지세요 아 사진 찍기 싫은거야? 이리 와봐 피가 끌어올라서 사진찍기전에 한번 싸우고싶다 그런건가? 그럼 싸우자 가자아 저기 있는거 맞아? 왜 반응이 없냐 응? 어? 이건 왜 여기있냐 마네킹은 뮤턴트리 외로웠나보구만 여기 아니구나 다른 데구나 여러분 핵물질 일단 먹으러 가자 어디였어 핵물질 저런 데서 안파나? 여기서 그 정도는 팔아줘야되는거 아니냐 국장님한테 없는 것도 만들어서 돈 엄청 많이 쓰게 해 이거 제작이 내놔봐 뭐야 뭐야 아예 없네 잡동사니는? 하긴 너가 잡동사니가 왜 필요하겠냐 이거 방어 거래가 왜이렇게 높냐 이거 와 엄청 비싸네 아 이렇게 좋은거였어? 와 투구가 17에 18이야? 아 그랬구나 나 몰랐어 전송탄 하나에 100원이야? 야가치 새끼 어 형 안파는거야 지금? 아휴 뭐좀 구할라그러면 더럽게 안나와요 핵물질 없냐 진짜? 핵물질이랑 기어 필요하네 진짜 기어는 내가 계속 선풍기를 가져왔는데도 기어가 부족해? 아 너무하네 진짜 선풍기 얼마나 열심히 시켜왔는데 지금 스캐니 하아 아토로 수척은 정보가 필요하네 모두가 필요하네 뭐 좀 봐 뷔테스트 표정이 뭔가 묵툭툭해졌어 기어 25개 사자 언제 구해 기어 그냥 사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거 없냐? 핵물질 모든지 다 있다 그랬지 네 입으로 핵물질 내놔봐 핵물질 같은 소리하고 그냥 빠졌어 진짜 구하기 어렵나보네 핵물질 있어야 되는데 나 기지 어디였지 나 기억이 안나 어디 기지였는데 아 여기였나? 자식 바로 깨고 간다 저건 내가 깬다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로봇은 되게 어울린다 쟤 딱 코즈워즈가 변신한 느낌이야 아까 어색트로는 좀 너무 괴리감이 심했어 저건 어울려 전 인정이야 여기다 여기 맞다 여기서 밝은 구울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처리를 해보죠 학적으로 주겠지 구울은 구울인데 뭐야 이거? 쟤톱이 검색 안돼 오오 야야야야야야야 오 야 뭐 이상한거 쏜다 얘 아 로봇 로봇 쟤는 저걸 쏠 수 있구나 저거는 화면 이상해지는거 아 재고? 야 재고해 와아 잘 싸우는구만 오 잘 싸우는구만 오 오 왜인데 탱크 같아 탱크 야 얜 내가 잡겠다 얜 약하니까 보여줘 오오 잘 싸운다 맘에 든다 살짝 맘에 들어요 기어는 샀으니까 필요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도 안 가져갈 건 아닌데 있어도 기어는 사실 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개 봐놨거든요 이거 먹으면 되기 때문에 선풍기 타자기도 있구요 여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습니다 저 방으로 들어가면은 고울들이 잔뜩 나오기 때문에 열나고 근데 그 핵물질 몇 개나 주는 거야? 몰라 가보면 알겠지 엄청나게 세졌다는 그 강력한 센트리 보스를 보기 전에 맞배기를 이 정도는 나 로봇 방어력을 못 봤다 근데 쎄 맞지 얼마나 쎄는지 아 근데 별로 안 변하는 거 같아 볼 것도 없어 어째 밀쳐 밀쳐 막 오오 팔 늘어나나 오 야 쎄다 나 로봇은 기대 안 했는데 엄청 쎄네 야 이 포탑스 빠르고 강해요 진짜 빠르고 강해요 진짜 빠르고 강해요 어어 도움 정신이 커서 잘 막아줘 심지어 정말 쓸만한 놈이구만 정말 쓸만한 놈이구만 내가 잡겠네 그렇지 야 너 잘 싸운다 얘 이 정도만 돼도 엄청 센 거 같은데 로봇? 어 이거 총알이다 아무것도 없음 어어 야야야야야야 어 잠깐만 다 살아있냐? 얘도? 너도? 어 다 살아있네? 야야야야야야야 너도? 너도? 나도 알겠어 가라 로봇 가라 그렇지 어어 야야야야 좀 더 좀 더 좀 더 그렇지 그렇지 보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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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그렇지 그렇지 와아 잘 싸우는구만 급이 다르구만요 기존이랑은 사난두로 화장실로 가면 있거든요 제자석이 여기가 아니죠 뭡니까 뭘거 없네요 여기 밑에 상자쪽에 총알이 나왔던 거 뭐라는데 안나와 쟤네 안듣나? 됐을만한 식인데 여기 있는데 빨강인가 자리해 자리해 들어가 있고 막아 그렇지 오우야 만담 센데 오우야 세개로 동시에 때리니까 개 쎄보여 와아 44 나오냐? 아 뭐야 발강 안 났잖아 핵물질 안 나오면 어떡하냐 큰일났네 뮤턴트 기지로 가야겠다 빅맥 나왔던데 이 새끼 왜 숨어있는거죠 야 양심 없어? 야 변이했어 변이해버렸어요 도와주세요 이야아 완전 미쳤어 와 데미지 좀 봐 이거 혹시 땅크인가 나갈래지 내보내줘 어디였지 나갔는데 여기 아이템있지 죽어 앞이 안보여 핵물질 플러스 로봇브레인 테스트 캐틀링 레이저를 먹어야 된다 아아 캐틀링 레이저 항상 열어줘야 돼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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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야야야 잠깐만 문드러진 분이야 그렇지 문드러지긴 문드러버리네 아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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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세니 너 근육도 엄청 세 야 너정보면 볼트 95 데려가도 되겠다 헤엑 저렇게 순식간에 녹여 저거를? 훌륭하다 스펙을 한번 보고 사실 찍자 만족한다 나 근접 세고 원거리 강해 그냥 세 튼튼해 그리고 승틀한지는 스펙을 봐야 알겠어 솔직히 승틀한건 모르겠어 105에 460 체력이 많네 암허는 똑같아 내가 좋은걸 안줘서 좋은걸 줘야 되는데 좋은걸 줘야 되는데 아 꺼져봐 핵물질 구하기가 어렵네 핵물질 구하기가 어렵네 핵물질 낭비를 너무 했어 내가 핵물질 낭비를 너무 했어 내가 핵물질 낭비 내 덕분에 지금 해방된 겁니다 저 고통 속에서 어허 어허 내 덕분에 야 쟤 저렇게 둬도 되겠는데 너무 정감 가는데 빅맥 인데로 가자 어디였지? 뮤턴트 막 나오는데 아 근데 가기 전에 한번 골프 95에 싸우기 해보죠 아 맞다 싸우긴 뭘 싸워 산 찍고 와야지 산 찍을 생각이 없는 거야 이리 와봐 야 날씨 시간대가 좋다 참 이리와 조금 느리다 근데 어설토론에 비하면 센트리봇은 더 느릴 것 같은데 아 진정해 진정해 어 미안해 고기가 아니었어 사진 찍으려고 각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때리게 됐어 때리고 싶게 생겼거든 됐다 됐다 찍자 그렇지 너의 세 번째 변신 잘 봤고요 네 번째 변신까지 다섯 장이나 찍어야 되네 원본 포함이니까 지금 조금 졸리네요 어우 너 언제 갖다 놨냐 미사일 미사일 갖다 놓은 거죠 야식 잘 갖다 놨어 내가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이미 갖다 놨었구나 너무 오래해서 지금 두 시간 반이라서 정신줄 놓고 있었어 어 뮤턴드 있는데 여기 잘 됐다 야 자폭병 없냐 와 잘 쏘는 것 봐 와 그냥 녹여버리네 너 왜 이렇게 세냐 와 졸라 세 오 야 졸라 무섭다 그냥 원거리야 원거리 그냥 형 잘 못 맞추는구나 많이 쏘긴 하는데 노력상이구나 죽겠다 이렇다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아슬아슬하게 못 먹었어 아 아 살짝 안 맞고 있길래 안 맞는 줄 알았어 거리상으로 못 맞는 줄 알았어 타임 타임 지겹겠다 갈까 미사일 내놔라 미사일 자폭병이 자폭병이 있어야지 핵물질이 나오는 거 아니야 큰일났네 소용핵을 가져오게 할까 그럼 아싸리 자폭병이 아 핵물질을 내가 아이팟한테 물어오게 하면 되겠구나 있으면은 어 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까 있겠지 없을려나 드디어 못 쏘는 거야 누구 있어? 나 안 보이는데 그렇지 내가 도와줄게 타아 주메시 야 체력이 없다 가냇기구이 유트 그렇지 맞쎄이 어딨어 얘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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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로봇 멀쩡해 안 죽어 골라세다 너가 더 센 거 아니냐 센트리옥보다 아니 왜냐면은 얘는 위치가 낮으니까 그런데 약간 딜러스가 없을 것 같아 위치가 높으면 안 맞을 것 같은가 전기는 통과하겠지 아 데미지 너무 낮다 근데 탄수가 2500개니까 그냥 쓰겠는데 데미지 너무 낮다 얘 좀 맞춰봐 못 쏴 아 소내 그렇지 그렇지 나보다 데미지 세 근데 경험치 못 놓은게 몇인지 몇인지 9분도 안가 이제 그렇지 86 신분증 있어 걸어서 올라갈 수가 있니? 내부를 통해서 가야되는거 아냐? 아아 여기 이렇게 되어있는 데구나 가면 되네 그럼 미쳤나 전기맛을 덜 받구만 어 야 왜 25%도 안 깠어 내가? 경험치가 안 들어왔어 아이씨 너무하네 이거 먹었으니까 봐주겠어 아 진짜 큰일 났는데 너무 세져서 내가 경험치 못 먹는거 아냐 평생? 아 들어올 땐 들어오던데 로봇브레인은 들어왔는데 경험치 로봇브레인만 경험치가 들어오나? 너무 변신을 많이 시켜서 주인님에 관해 잊은 것이야 핵물질 몇개 몇개 가져올까? 자복병 그냥 죽여도 자폭하지 않나요? 펑 터지면 죽지 않나요? 아닌가? 자복병이 너무 없어 지금 곤란합니다 몹시 곤란합니다 어 있다 다행이야 찾아와 몇개 찾아올까 제가 버스 테스트는 끝났어 지금 체중 영토 되기 전에 지금 피곤해졌거든요 저? 체력이 없거든요 지금? 클났습니다 다행이다 야 너무 흐접하다 야 너 뭐 달아줘야겠는데 핵물질 들어가? 안 돼 그러면은 방사기는 방사기 해라 양쪽에 다 달아줄게 진압법 어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어 너 주제에 그 정도면 센거야 어? 미안해 미안했어 아 위키요? 아니에요 이 핵물질 제가 구했기 때문에 이제 저걸로 아이보사한테 갖고 오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안 보고 오셔도 됩니다 뮤트 캐다보면은 갖고 오겠죠 뭐 빨리 캐자 왜 찌꾸로 게임을 안했네 이번에 분량을 해놔야지 분량을 해놔야지 분량을 해놔야지 분량을 해놔야지 어우야 움직임 매끄러운 것 보소 야 저 지금 이 정도로 충분히 만족하지 않니 솔직히 팔이 좀 많이 길구나 플리커잽이네 야 먹자 맛있게 먹자 희어어어어어 희어어어어 윤수아 어디갔어 누가 다 때려부셨어 아 뭐야 같이 심어 다 힘들어 신기하네 근데 사람이 없어 와 이게 부서졌단 말야? 있을 수가 없구나 근데 고치자마자 새로 자라나서 바로 캘 수 있네 개 신기하네 뭐야 정신 안 찾아오 완전 뿌리도 없어진게 하나 있는거 같은데 자 주민들 농장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모든 주민들은 농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모든 주민들은 뭐야 다 일하고 있나본데 아 저기다 아직 안됐나 버금 같은건가봐 너 우리 아이봇이 언제가니 한숨 자고 와야겠다 야 하루만 자자 고생했으니까 열두시간만 자 열두시간만 자는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 아 아 핵물 찾았어? 종합병원에 있대 병원에 찾았어? 병원에 핵물질 있어? 음 그렇구나 안갔던 데네 빨리 가보도록 하죠 한 번에 다 되지 않을까 두 번 정도 걸쳐야지 아마 다 되겠죠 겸치가 많이 부족해 30%야 4단계의 장비를 못 구하겠어 야 보여줘라 강해진 너의 모습 오랜만에 만나는 분은 아직 보여줘 빨리 헤쳐버려 야 닿기 전에? 그 정도야? 도넛 쳐 던지는것 봐 아 내가 쳤다 이 말이야 야 완전히 엄청 강해 정신 못 차려 나 나 나 데미지 이거 들어가는 거야? 두발밖에 없다 두발밖에 없지만 죽여줘 빨리 빨리빨리빨리 죽여 야 먹히잖아 나 어 살았어 구사일생 좋구요 너 노력을 많이 했구나 나 살리다니 말이야 강해 엄청 강해졌어요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특히 탱킹력이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로봇 로봇 프로텍 프로 개네보다 그때보다 스피도 빠르죠? 맘에 듭니다 에이데 잠깐만요 저거 뭐예요? 아 오토바이야? 아 놀랐잖아 이게 뭐야? 아 이게 소총이지? 아 자꾸 똑같은게 나오는데 하나는 총알이 맞나 했더니 이게 출혈소총이구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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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똑같네 엽기적이네 아주 저기 그렇게 세다고 내가 들었었는데 뭔가 내 차량에 안 맞아서 안썼거든요 써나가도록 하죠 출혈피해가 이제 면역이 안된대요 흑정 피해라고 합니다 전화기 이 위에 있다고? 처음 오는 데야 간호사야 데미지 세다 전기회로 먹을걸 비켜 폐로 내놔 피추도 내놔 물 나온다 물 나온다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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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배 채워 물배 그렇지 가자 뭐야 방사능 왜 떠? 물 때문에 오오 뚫려있네 오오 오오오 너희들 거 대부분이 못들어가지 않을까 저 덩치가 커서 쟤가 나리냐? 제거해 16밖에 안줘? 버프아웃 라드엑스구나 올라가자 우리 올라가야 먹을 수 있다 이 말 아니야 자 알아서 올라와 어스트론 잡아 봐야겠다 이제 가서 최하층이라고요? 미쳤니? 저 위야 여기 여기 건너야 돼 여기를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 지하에서 가야 되나? 혹시? 에이 설마 진짜 그런가 보는데 지하 밖에 길이 없어 보이는데 아이 실화냐? 저 왜 길이야? 에이 농이 과하다 농이 과하다 아 저 왜 길이네 진짜 뭐예요? 이거 뭐예요? 컨텁이다 가자 가라면 가야지 뭐 아우 찾아 저런 데 찾았어 베이스먼트 어 뭐야 얘 간호사 그만 죽어 아 진짜 간호사 너무 끈적인 거 아니 오우 소녀 어 아 어 어우야 씨 어우 야 완전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해놨어 여기는 뭔가 느낌이 달라 로봇.. 로봇이 사람을.. 아 야 뭐야 감성이 좀 젖어있을 시간 없는거니? 맞으면 얇아져서 더 안 맞아 미치게임 올라간 데 있다 올려줘 어어 그렇구만 맵이 참 이거 여기보단 미치야 또 웃기는게 내 길이죠? 어어 아 맵이 좀 불안하다 어 잠깐만 이거 실화야? 아 이거 실화냐고 아 아 아 아 아 진짜세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가 들어왔는데? 핵물질 하나 들어온거냐 설마 지금? 어어 두개 들어온거야? 진짜야? 진짜야? 두개 들어왔어 지금? 어 알람식에 핵물질이 있었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졸라 두개 들어왔네 아 미쳤네 내보내줄 생각 없네? 이 게임은? 너 어디구나. 누구니? 너 뭐하니 너? 여기 낀게 있니? 그 널 찾았으니까 만족한다 핵물질 엄청 귀하네 아 미사일을 20개를 주는데 거의 핵물질도 한 10개 줄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엄청 귀한 거구나 6개만 있으면 되죠 적어도 당장은 야 내가 너무 많이 썼다 핵물질을 갖다 박았다 수정이랑 감성, 강성뮤은 막 먹을 수가 있는데 하아 자택지 먼저 그게 안돼? 하아 왜 꼬라지 좀 벗어 풀려놔 풀이 그나마 안가... 아야 비켜 하아 하아 문제가 있다고 나한테 지금 나불된 거 같은데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뼈도 맞다 산으로 해서 해야지 나도 쓰려고 왔지 지금 절사교였죠 좋아 기름 많이 생김 에이다가 나한테 물어보는데 에이다가 나한테 물어보는데 에이다는 이미 내 관심 바뀌거든요 에이다와의 관계는 이미 청상 됐습니다 청상? 에이다와는 이제... 어 생체 감지기가 많이 있네 어 네 개 들어왔네 여섯 개 들어왔네 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엄청 들어왔네 어어 엄청 들어왔네 열 몇 개 들어왔네 엄청 들어왔네 어어... 내가 알못이었어 어 내가 몰랐었어 엄청 들어왔구나 와... 엄청 들어왔네 이제 그냥 하면 되겠네 만들면은 아 근데 그래도 한 번 더 하자 언제나 사람이 여분을 갖다 둬야지 마음이 편한 법 인정? 야 진짜 좋다 이거 찾아 아이봇 나는 그 사이에 많은 선풍기와 알람식이와 전화기와 그래서 타자기를 회수해 두겠네 난 믿고 찾으러 가게 아 무게가 근데 너무 후달린다 야 가지고 좀 넣어놓자 허어어... 고기가 너무 많구만 고기가 되게 많아 고기가 너무 많은 나머지 무게를 먹고 있어 스팀팩 무게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240정도면 될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고기 좀 굽겠습니다 거두거두 고기도 많구만 자네 3레벨 파는 거 진짜 힘들었는데 어떻게 잘 올리고 있다 민족해 센트리브까지 나오면은 얼룩 여왕이랑 한 번 싸우게 해볼게요 얼룩 여왕이 쟤 됐을진 모르겠는데 오늘 스타트 지점에서 내가 죽어있던게 얼룩 여왕입니다 어디였지? 내가 막 파밍 하던데 가장 많이 간 맵이 있는데 거기가 많아서 간지 모르... 아 여기다 여기가 이제 자주 왔었거든요 처음에 여기서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죽었었기 때문에 다음엔 DLC를 하겠어 새로운 DLC를 누카월드에 가면 새로운 장비가 열린다는데 그거는 누카월드에 갔다와서 아직 안 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장비를 보죠 내 생각엔 별로 안 변한대요 디자인만 변하고 벌써 찾았니? 자 이것도 이곳에서? 아아 저... 왜 저렇게 저기 좋아하냐 쟤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주 부족한 자료 없어? 그놈의 CNN 저거 싹 정리해놔서 편하게 가면 되죠 물론 가는 경로가 굉장히 번거롭지만 아 뭐야 하나 있어 위에? 고놈의 거너들 고놈의 거너들 근데 이건... 어어 야 잠깐만 쟨 듯 따고 전부? 나 미사일 왜 이렇게 많냐? 야 제거해 로봇! 강해진 너의 모습 보여줘 잘했어 3단봉만 여기 갖고 있는 6단봉이네 그럼 합쳐서 제법이야 코딱질 던지다니 제거해버려 아 왜 이렇게 안 달아 아 졸라 세네 그렇지 아니? 그간 아끓았던 미사일 전부 꼴아박는다 결코 약보지 않는다 강하니까 얘네는 저게 안 들어갈 줄 몰랐어 너무하는구만 그렇지 어어 누가 자꾸 위에서 쏴 고기 많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되죠 어 뭐 먹을게 많아? 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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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냐 89야 89 퓨전셀 많이 파명 안 해가겠습니다 귀찮네요 밖은 젠이 거의 안 됐던데 여기는 젠이 막 돼있냐 겸치 먹으니까 솔직히 나쁜건 아닌데 생각에는 얼마나 남았나 볼까 겸치 아직 한참 남았구나 어이구 엘리베이터 같은걸 타도 다시 올라가서 상병 그렇게 쏘면은 동료를 지킬 수 있겠느냐 슛돌피해다 이말이야 슛돌피해다 이말이야 들어가는거니? 그렇지 슛돌피해 데미지 세다 고정데미지 같아 무슨 고정데미지라고 듣긴 했는데 그냥 고정데미지를 약간 그 있잖아요 고뎀의 맛 고뎀의 맛이 느껴져 뭔소리 한건지 야 상병 상병 도뎀의 맛을 잠깐만 뒤지겠네 이거 왜이렇게 세니 문이 너 뭐야 너 오 여기 왜 두 명이나 있어 여기 모잠플렉이야? 졸라세 졸라세 아 보통의 강함이 아니거든 여기도 계산이 있었구만 둘이 죽은거 같은데 왜 경험찬 하나만 들어갔을까 흐어엤 그래픽 뭐야 이거 어 대위? 졸라 세보여 중위도 그렇게 센데 야 뭐야 뭐야 자꾸 쏘는거야 여기 잘쏘냐 얘네 섬광탄이야? 왜 저렇게 아프냐? 너가 범인이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식들 안되겠어 진심어택을 해야겠어 깜짝이야 너 왜 안싸고 올라와서 따라 올라왔어 내가 쟤 대위랑 싸워서? 잠깐만 야 왜 저렇게 세? 출발 그래 너 먼저가 저거 선이야 아 신병이야? 신병한테 쓸 미사일은 없다 잘했어 잘했어 내가 잡았는데 왜 경험치가 안들어오냐 정말 불합리한걸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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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안 맞췄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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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오케이 잘 싸운다니까 코즈워즈 근데 못따라와 좀 그게 짜증나 참 좀 잘 따라오면서 잘 싸웠으면 좋겠는데 못따라오더라고 너가 내 경험치를 다 먹여주는 그런거 없냐? 진짜 그 프로젝트인가 개를 해야지 내가 먹을 수 있는거지 를 통해서? 대위는 니가 잡아라 나 모른다 잡을 수 있을거라고 믿고 있어 난 시체도 안 사라졌는데 다 젠데 있었던거야? 아 대위가 여깄던 애구나 대위님 다리 안 아프세요? 미사일을 다리에 맞는데 다리가 안 퍼서 사지피어 50% 추가한데 심지어 대위님 영원에 맞다히 가자 가자 어디서 어허허 어디서 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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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기구만 핵물질 반경 보드게임 가자 내려갑시다 내려 보내주면 안될까? 이걸로 꼭 막아야되니? 아 야 어떻게 어떻게 막아 어떻게 막아 아아 참나 이거 독한 놈들 가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다 대위 세다 대위 정도면은 뭐 저래야지 더 위는 없겠지 제스스들 베드 스케일링 끝없이 돼 야아 경험치 많이 주네 CNN 괜히 엿맥이는게 아니야 많이 죽긴 해 로봇 오브레인 너 이제 최종단계로 갈까? 뭐 세시간에 일단 야 너 이제 세종단계 한 한시간 보면 될 것 같다 야 견적이 딱 나왔다 야 하여튼 아이보스를 미사일로 보내고요 먼지 사이에 왔듯이 이거 좀 아침에 보자 이번에 소용핵 좀 가져올래 소용핵이 너무 없어 좀 자자 아 다 잰 데 있네 내가 끝에서 자겠네 열두 시간 자는 동안 잠깐 우리 개 좀 보고 올게요 안 한 배가 없네 소용핵은 안 한 분은 아름다운 불안에 매우 두부로 어디 준비됐나? 벌써 돼있구만 간식하나 왜 있고 오는 사이에 벌써 12시간이 지났어요 게임이 이렇게 편합니다. 뮤트는 캐가야죠 아, 접수지 좀 가져갈까? 옥수 왜 이렇게 안잘하니? 엄마가 잘생겼어, 제이프. 캠프를 더 좋아하지 않나? 어때? 그렇지 농말풀에 핵물질 저걸로 구하지 완벽해, 여기 살면 돼 그냥 이것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 내가 욕을 안 따갔단 말이더냐 코조스, 드디어 최종 형태가 된다 이런건 필요없어, 머리 가자 센트리본 머리 뭔 차이야 근데? 아, 머리에 데미지가 있는 차이구나 센트리본은 머리가 어, 얘가 이제 딱 평타야, 머리장갑 얘는 제일 센 걸로 가겠습니다 불안정한 거 아니고, 불안정한 거 안 갈 거예요? 곰인형, 곰인형 투구 우주원숭이 투구 유아프레임 갑니다 제일 튼튼하네요 방어력이 가장 독보적으로 튼튼하다 그리고 머리는 된거죠 이러면은 몸체 당연히 센트리본이시지 센트리본 몸체 와아아아 어깨, 양쪽 어깨까지 가능 보호장은 됐습니다 안되는구나 보장이 낫겠다 보장이 낫겠다 정면장갑도 당연히 유아프레임 제일 튼튼한 걸로 어, 됐어 있었어 원래 후면장갑 후면장갑도 당연히 유아프레임 이야아 엄청 커진거 같던데 뭔가 느낌이 왼쪽 어깨 어, 발사기 뭐야 집속탄을 발사함 아, 불안정한 거야 얘네는? 발사기는 별거 없나봐 발사기가, 집속탄이 뭔가요? 모르겠어 피해가 2 올라가는데 2? 정확도가 올라가는거냐? 피해 2죠? 뭐야 좋은거야? 좋은거겠지 없는거 봐 낫겠지 올라가 방어력 벌써 150이죠? 아직 완성도 안됐는데 에이더가 200이었기 때문에 200포가 세지 않을까? 센트리 봇인데 다 됐구요 머리도 됐구요 멈춰도 됐구요 왼팔 센트리 봇 캬 왼팔 장갑 여기 유아평이죠? 재료 다 되냐? 재료가, 재료 되게 많았구나 나 레이저는 조금 있다가 오른팔 센트리 봇 센트리 봇 한거 맞죠? M8 그렇지 드디어 헤비급이 됐습니다 유아프레임 자동 레이저 오른손은 양산형 장갑 유아프레임이지 그렇지 오른팔 왼팔 어? 원동 프레임이라고? 원동 프레임 제일 센거야? 아 뭐해 유아프레임으로 해야지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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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만 해주면 되네 어설트론 다리 체력 590에 방어력 215 어 야 다리 장갑 이렇게만 4개나 있어? 아 유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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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세라믹 부족해 아 세라믹은 구하기 어려운데 커피잔 가져와야 되는데 커피잔 16개 필요하다 야 아직 안돼 아직 안돼 아직 안돼 아직 안돼 커피잔 사야돼 커피잔 돈 주고 사자 그냥 시간 아깝다 아 세라믹 부족하네 다른건 안부족했죠 아마 아 세라믹 너무 비싼데 근데 25개만 사자 야 근데 돈 많이 해놓길 잘했다 어 이거 만드는데 5천원 넘게 들었거든요 지금 내가 판매한 것까지 하면은 6-7천원 든거 같던데 오늘 쓴것만 돈 꾸준히 해놓길 잘했어 수많은 사람들이 지겨워했지만 나는 돈을 모아놨기에 네 세라믹 달라고요 이 아저씨야 미르나 여기 모든 것들은 제가 차량에 몇몇을 찾아봐 모든 것들은 너무 커서 어 그렇더라구요 그렇다 그러더라구요 다 좋은데 너무 해서 그냥 그거 뭐야 센트리봇 걸로 한다고 사람들이 펼 수 있나요 뭐 여깄다 이미 늦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어딨냐 뮤트 43개 좋아 조금이라도 더 돈을 가져가 야외에서는 깡패가 아닐지 방어력이 두 배 넘게 올라왔거든요 원래 120이었죠 로봇 였을 때 265인데 지금도 양쪽 다리 해주면은 더 세지겠죠 야 이게 동료라니 센트리보 동료 안되겠지라고 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전에 처음에 딱 얘기를 했는데 너무 세보이니까 근데 시방 뭐야 쟤 요즘 시끄러워 엄청 시끄러울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코즈워스 요아 프레임 아 고무 부족해? 아 야 엥가니에 고무는 아니야 고무 두 고무가 부족하면 어떡하니 내가 정착지 가서 가져오자 이런데 있지 않겠어? 두 개만 있으면 두 개만 무기도 해야되는데 무기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야 진짜 재료 많이 녹아다 있었는데 부족하네 무시무시하긴 하다 강한 만큼 몸값이 상당하네 뭐였죠? 여기 어딨죠? 여기 어딨죠? 잠깐만요 여기 어디 있냐 그 기계 작업장 어딨어 작업장 어딨어 이런데 숨겨놨어 미친놈이 어떤 아니 지금 고무가 없다고? 어? 아니 시방 그러면은 나 꼭 사와야 된단 말이냐? 에버넷이 농장은 어디야? 이런데 처음 봐 내 정착지라는 게 더 신기해 아닙니다 구할 거예요 싸게 먹을 겁니다 노 빠꾸 여기는 그걸 안 해놨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분명히 여기에 있을 거예요 스프링 은 접착제 플라스틱 아이씨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고무 없니? 네 차라도 내가 차가 웃기는 게 차가 바퀴가 있는데 철만 갈아버리고 바퀴가 안 갈리 너희 집 화장실 어딨니? 어이구 세라믹이야 고맙다 이제 바퀴사 베르사이의 궁전도 바퀴사는데 뭐 어때 비주와 산 가져가야 될텐데 성면 강철 이것도 챙겨갔네 어 정리된 물 3개 야 타이어 없을 거 같은데 얘네 타이어가 없는데 그냥 차가 없는데 밖에 있으려나 원래 타이어가 되게 많았거든요 쟤가 아 우리 우리 동네 그냥 가면 타이어 있지 않을까 두 개 정도는 아아 또 돈이야? 과금 게임이야? 과금 게임이냐고 아 이거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저기도 안 가져왔다 됐어 안 가져와 어쩔 수 없어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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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차라도 갈아서 코즈워즈를 위해서라면 우리집 차도 갈 수 있어 무려 누가 내 뒷문 부셔놨냐 우리집 걸리면 죽는다 진짜 누가 감히 내 집 뒷문을 부셔놔 누가 감히 내 집 뒷문을 부셔놔 다른 집은 다 돼도 내 집만은 안 돼 원래 소중하게 생각해서 많이 모았습니다 이제 소중함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 모든 사물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항상 소중함을 느끼고 살았지만 왜 여기있냐? 로금이 저기서 로봇들 쳐들어와서 하는데 쳐맞췄더니 일로 왔나봐 그치 로봇들은 무섭지 고무를 주세요 고무를 팍팍 모으는 건 소중히 모으고 쏘는 건 팍팍 인정 천 천 세개 강철 울타리 강철 콘크리트 다 처분해 고무가 없어 이거 열심히 처분해도 고무가 없어 고무가 없어 어 천은 많이 나온다 고무가 없어 으흠 여기도 유호가 있었냐? 이거 뭐냐? 금고? 금고가 내가 안 딴 금고가 있어 여기에? 독한 동네네 진짜 이게 아직도 있었단 말이야 이런게?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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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무 당연히 안나오겠지 하긴 여기 아 하나 나왔다 하나 나왔다 아 잠깐만 일단 만들고 생각하자 하나 나온거지 지금 하나 딱 하나 아아 참나 이거 독한 놈들 이거 고마워 돈을 모으자 고무가 많이 들어가긴 하는구나 고무랑 세라믹이 부족할거라는 얘기를 참고해서 고무랑 세라믹을 사놨는데 몇천원을 늦어서 근데도 부족해 믿을 수가 없어 원래 많이 갖고 있었는데 심지어 여기저기저 정식집마다 다 펴주셨기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어 저거 정말 끔찍한거 없겠지 내가 이제 다 갈아서 먹었기 때문에 온천지 다 뒤지고 다녔거는 저? 없을거야 고무를 땡겨와야돼 여기라면 있을지 몰라 이곳이라면 로봇 하나 보낼까? 저기로 로켓 저기로 방어력이 좀 훗달리는데 전기 지금 시직거리고 있어 저런 추한 모습을 지금 눈 마주할 수 없어 바퀴를 더 타이어를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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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내놔 금 내놔 에나 뮤트 저렇게 많은데 저거 밖에 없어? 세라맹 내놔 흑맨 있다 여기 편안 갑시다 드디어 코즈 워즈 200년 묵은 200년 묵은 집사 최종 형태 각이다 드디어 크기 그리기 타이어 섬 dies 허리 아 맞다 좋아 아직 여러분들 무기를 안했어요 가장 중요한 일단 외형이나 좀 볼까요 아 여기 지저분하니 아이 살인병기가 다 됐네 아주 너무 뚱뚱하다 근데 색 도색 아 그냥 더럽구나 안돼 신형인데 그냥 더러우면 안돼 하늘색 하얀색 하얀색이 그나마 깨끗해보이는데 하얀색으로 바꾸자 아까 마닐라보단 좀 나은거 같다 왼팔 무기 라이트닝 건 감마선 방사기 개틀링 레이저 개틀링 레이저 야 둘다 탈 수 있네 개틀링 레이저는 일단은 아냐 이거 잽이니까 잽은 라이트닝이지 잽은 라이트닝 하는게 낫겠다 라이트닝을 할지 감마선 방사기를 할진데 방사능은 솔직히 안들어가는 애들 많잖아요 너 방으로 315야? 라이트닝 건을 하죠 전기는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별로 안 센거 같애 언제나 오른팔 개틀링 건 그렇지 독보적인 발사속도 그렇지 완성됐다 드디어 완성되셨다 머리가 더러운게 조금 흠이구나 와아 이게 탱크지 로봇이야? 믿을 수가 없구만 아 이미 다음 목표는 정했다 일단 썸네일 찍자 아 안개 왜 이렇게 꼈어 아아 마지막 사진이라고 지옥의 지옥의 전차 마지막 사진이라고 이러지 말라고 15시간? 16시간 대기하자 본래 외형을 온데간데 업고 드라곤을 만들어놨다 흠흠 아 보노본 초콜렛이나 하나 먹을까? 질러또 드라.. 질러또 드라.. 질러또 드라곤이 됐을때 본 외형은 없잖아요? 인정? 색깔은 똑같잖아요 저 정도 해놨으니까 앞으로 2000년은 더 내 노예로 살거야 음 나이스 좋다 나이스 좋다 야 내가 쓰는 총이랑 똑같아 보이나요 팔? 똑같네 색깔도 달라 진짜 근데 멍청해서 뭐다 어떻게 해? 아아 강력한 노예가 생겼습니다 나 자신있어 이제 뭐든지 이길거 같애 전부 다 싸워보자 딱 와 마지막 썸네일을 위하여 다섯개 잘 이어붙이겠네 컬러풀 매직대처럼 스톱 너무 너무 붓는다 야 와 믿을 수가 없구만 이 사이즈 하아 너무 아름다워서 한대 더 찍어야겠다 와아 믿을 수가 없다 이 아이 이 야야야야 이 덩어리 그냥 거대한 벽이 하나 생긴거 같애 야아 이거 볼까? 지금의 너라면은 일단은 일단은 먼저 맛보기로 미사일을 가지러 가겠네 어설터로 어설터로 이런데 어설터로한테 뭐 순살당하고 이런거 아니지? 590인데 불안하긴하다 솔직히 조금 레이저 레이저 방어력이 300인데 파워하머 입은 나도 녹긴 했는데 거기 뭐 너도 말이야 어 뭐가 있는데? 어떨 생각하니? 뭐 수윈봇이래 야 목소리 되게 안 어울려 별로 안 쓴거 같다? 아냐아냐아냐 아니겠지 오오오오오오 속도적인 발소 속도! 전기 지지미가 좀 흐접하다, 덩치에 비해서 해초! 나 진짜 그 모드 안 팔아서 모드 팔았으면은 못 만들었어 그게 너무 필요해서 모드로 재료를 아껴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겸치기 하나도 안 들어와 와아 팔아도 안 맞는 거냐? 자 좀 쏴봐 미사일 달아줬어야 돼 미사일 달 수 있지 않나? A 담아되나? 나 미사일이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미사일을 못 달았다 아 근데 여기였구나 아 가려고 그랬는데 난 지나가는 골목인 줄 알았는데 비켜 아씨 하나 들어온 거야? 아야 소형핵 하나 들어왔어 와 너무하네 이거 핵이 센 건 인정하겠는데 미사일 15개 들어오는데 17개 들어오는데 막 19개 미사일 이거 사연발 미사일이 솔직히 핵보다 훨씬 쓸만한데 사연발 미사일 런처가 미사일 너무하네 이거 핵에 비하면은 원래 총알 자체가 저렇게 들어오나? 핵 빼고 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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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진짜 이씨 이럴 거야? 당연히 핵융합 코드 그러면 하나 준다는 거 아냐? 산단척 오 산단척 좀 받자 어 궁금하다 다른 거 얼마나 주는지 미사일이 헐베 좀 더 많은데 그래도 강한 로봇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에이다가 어이 미사일 런처가 안 돼? 그 집속탄이 뭐야? 집속탄이고 나발이고 안 쓰잖아 어떡할 거야 이거 아이 거슬리게 안 켠 게 있단 말이더냐 이미 궁극체일 텐데 궁극체를 봐야죠 여러분 200년무근 집사입니다 200년무근 집사 200년무근 집사 쌍게틀링? 어 근데 미사일 없네 어 미사일이 왜 없지? 원래 없었나? 미사일이 없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가 잘 안찾아 봐서 그런가? 진짜? 얘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밑에 그냥 아 아닌가? 내가 못찾았나봐 오른팔 왼팔 왼팔 아아아아아아 이거야? 아아 너무 쓰고 싶다 아이씨 미사일을 지어야지 완전 챙긴 것 같은데 총기강을 찍어야 돼 야 경험치 얼마 안 남았어 너로 좀 사냥 좀 하다보면 내 생각에 생길 것 같아 생긴 꼬라지 좀 봐 아 도색이 근데 좀 맘에 안 든다 좀 깔끔한 게 좋은데 유카 월드가 그거 하면은 깔끔한 색깔 나오겠지 너 아직 더 강해질 날이 안 왔어 기대되지? 쌍게틀링으로 해줄게 지금은 재료도 모아두자 미리 쏘던 안 쏘던 네 맘이지만 개틀링을 두개 해주겠네 일반 미니건은 안돼? 미니건은 총기 들어가? 어 개틀링 재료 있네? 핵물질 빼고 기승전 핵물질 가자 아직 많이 남았다 너한테는 기대하는 바가 많다 미사일을 달아주고 싸우게 하고 어설트론부터 잡아 어설트론은 쌍 쌍 미니건이면은 충분하다 미니건을 양손에 하나씩 미친게임 인간의 피지컬이 아니라 이 말이야 다 쏴 양손으로 쏘는 것 봐 우오오오오 우리가 쏘사 뭐 아 집속탄 아 저게 집속탄이구나 아아아아 없애버려 버티지? 버텨 레이저버텨 레이저버텨 아 이거 아아아아 아아아 여기 못버텨 여기 못버텨 아아 아 이게 집속탄이야 와 대박이야 데미지는 쓰레기야 근데 멋있어 어딨으니까 용서한다 근접무기 하나 달아줄걸 그렇지 대박 핵물질 나오네? 아 됐다 그럼 물질 먹을 필요 없다 이제 다 모였다 와아 야 미쳤어 탱크야 탱크 탱크보다 더 세 괴물이야 미쳤다니 쏘는거 봐 쏘는거 봐 딥속탄 그렇지 근접무기 미사일 하나 개틀린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뽕맛을 놓칠 수 없습니다 개틀린건 있어야 될 것 같고 근접무기를 포기하죠 오기전에 죽인다를 모토로 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확도가 떨어지긴 한다 로봇에 비하면 좁은데서 쓰는건 좀 혐일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죄송스럽겠죠 왜그래? 왜그래 무섭게 야 가자 와아 너 진짜 오젓다리 아 근데 솔직히 레이저 맞고 죽는거 어쩔 수가 없다 저거는 레이저 너무 강하다 미사일 있으면 이길 것 같애 생각에는 와아 이거 레벨업을 해야되네 근데 내가 레벨업을 할 수가 있을까 저 겸치 제가 다쳐먹어서 레벨업을 할 수가 있을까 저 괴물을 끼고 내가 레벨업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센데 쟤가 내가 레벨업을 할 만한 그 여건을 같이 줄까 쟤가 가자 이번엔 스콜피언들을 사냥하다 보면은 레벨업이 될 것이야 좀봐서 못들어옴? 탈출! 탈출! 알 꽝이다 보여줘 너의 힘을 주겨 주겨 죽여 오오 야 sickness 얘는 안대 얘는 안대 얘네댔 그러면 데미 좀 봐 들어왔어 내가 맞아도 들어가 핵물질 별로 안나온다 저기 언제 죽였냐? 어 죽인게 아니야 살아있는거야 이게 뭐야 너 왜 자고있어 곰이야? 어디갔어 왜그래 너 고기 못먹는다 아 쓰레기 게임 아 너 너무 강하다 근데 나 진짜 경험식 못먹겠는데 이러다가 니가 먹여줘야겠는데? 떠먹여줘야돼 내 집사인데 그정도 가능하지? 부자들은 옷도 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준대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파리가 좀 많구나 제거해라 파리모님 관심있다 와아 완전 세스코 더불우 더불우 개틀린건 세스코 보졷다리 집소탄도 미사일처럼 생겼는데 미사일 달아주면은 미사일 쌍미사일하면은 미사일 4개야? 야 그럼 오기전에서 사라지겠다 진짜로 물론 근접을 시작해버리면 답이 없지만 무한동넨도 이렇게 더럽냐 뭐 있었니? 아 오오 옍 오 오 오蔑 오 와 왔다고 왔다고々 눈엔 immune 세aran 조심히 마을 Sens이 USB 타고 뜨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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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미쳤따리 야아 미쳤따리 핵물질을 그냥 준다 퍼준다 막 플라즈마 주입산탄총? 오 데미지 괜찮네 물론 내가 가져갈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아 또 건너 본거지에 있어? 건너 본거지에 꿀발라놨나 아아 아이봇이 생전에 전생에 로봇도 태어나기 전에 건너한테 죽었나봐 그렇지 않고선 저게 이해가 안돼 잠시만 그거 어딨죠? 라더웨이 중사 아직도 있어 중사 무적이야 대박이야 노병은 죽지 않아 탄대총탄 얼마나 나올까? 100개 나오려나? 지금 미사일과의 가성비를 생각하면은 300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미사일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아 그 정도는 아닌가? 아냐아냐 200개 아 150개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미사일 가격으로 생각하면은 주인공을 지켜서 악당을 물리치셔야한다 그럴 수도 있겠네 못된 놈이 어 너 어디에 들어왔냐 여기? 여기 엘리베이터가 내가 여기가 아니었나? 여기였던 것 같은데? 이거 맞잖아 여기 새하이 엘리베이터가 들어오는 건 꿈도 못 꾸겠다 너무 커서 엘리베이터보다 크잖아 어 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야 나갈 수 있지 나 친구야 먼저 갈래? 먼저 갈래? 못 가지 너 여기 사는 거지 이제 병생? 야 아 개 얼간이 녀석 멍청하잖아 무슨 일 뭐? 여기도 있었구나 아 전에 왔던데네 파밍할 것도 없겠지 하긴 몇 번을 왔는데 지금 벌써 오늘만 네다섯 번을 왔는데 안 되지 네다섯 번 아닌가? 세 번인가? 얼마나 몇 발 나올거야? 37발? 야 미사일이 사시 열다섯 번이 나오는데 이거 너무 가성비 차이 나네 산산총 7월인가 그러지 않나? 비싸봤자? 아 뭐야 미사일 60원이라고 63원 너무하네 내가 너 때문에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센트리보사 어 이동했네? 아 너무하네 이거 하아 한 바퀴잖아 이러면은 미사일이 짱이네 이거 미사일 먹기 위해 있는 거네 아 이 모습 생물질이랑 레벨업을 해야돼 이 새끼 뭐냐 오여여여 젠데 있네? 깜짝이야 어어 스타레스 보이 어어 야 너가 활약할때가 딱 왔다 어 대박이다 어 잠깐만 야 그건 내 계산이 없었어 빅 엘베맨 노드와 같이 돌질을 해서 쟤를 빼내야 돼 쟤를 시켜서 빅 엘베맨 와 이거 너무하네 이거 아이템 몇 개를 얻었다고 이걸 저거를 함정을 선진 않냐 사이코 두개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일단 돌질을 해서 어 일단 돌질을 해서 저에서 그거 빼야돼 거리가 벌어지면은 나오거든요 나올 생각 있니? 있으면 언제든지 나와도 돼 나왔니? 여기 있는건 부서져있네? 로봇 나왔니? 제발 나왔다고 얘기해줘 됐어 나 그냥 나갈거야 아 그럼 지금 먹고싶긴 한데 저 새끼 좀 혐의네 심하게 좀 혐의네 큰일났네 열어 다리가 문제야 다리가 야외에서 하는게 낫겠네 진짜 아 그거 잡으러 가면 되겠다 그분들 쟨 됐니? 쟨 됐니? 제발 나한테 복수할 기회를 줘 대미 자체는 그렇게 엄청나게 는거 같지 않다 솔직히 말해봐 먹기만해도 막 퍼지는 했나 그렇지 야 헉 물보라 치는거 봐 대박 어 죽었어? 사라져버리네 그냥 사라져버리네 그냥? 아 미쳤네 일로와봐 죽었어 나와 없는척하지마 역겨워 다 있는거 알아 나와 이거 왜 이런데 박혀있냐 나와서 내 경험치를 박혀라 야 데미지가 엄청 세네 전보다 10배는 센거 같은데 데미지 별로 안세 어어 야 뭐야 뭔지 몰라 나랑 같이 먹으면 안될까? 야 경험치 나도 좀 주면 안되니? 내가 먹을만 했잖아 경험치 나들만 하잖아 와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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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도망가지마 어디갔어? 됐어 아 경험치가 너무 안들어와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큰일났어 너무 강력하죠 내가 저분을 저분의 주인이 될 능력이 안되나봐 너무 강인하시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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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쏴버려 어 피해주고요 보여줘라 진정한 데미지가 무엇인지 보여줘 도망가고 어 매 아프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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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어딨니 어디가니? 초음파 맞으면 저러 아아 얘 때문이야? 말을 하지 그랬어 너 뭐하니? 뭐하냐? 내가 잡아야되잖아 이런 결과적으로 제게 이마 그래 야 거의 뭐 비구만 비가 내리는구만 붉은 비가 내려 아주 이거 차별춤 좋긴 하다 멋있고 너 너무 싸우는 꼴 내가 못 본다 야 너가 좀 그렇네 좀 그렇네 얘가 아아 아아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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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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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무시한 놈 그렇지 진정한 힘업에서는 지형이 무관하지 압도적인 힘업에서는 빨리 일어나서 와줄래? 방송 안되네 안되서 고장나진 않겠지 설마? 에이 설마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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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오지 멍청해서 로봇어 어딨어 얘 어딨어요? 저기서 싸우고 있나봐 얘 어딨어? 아 저기 있구나 쳐먹고 있어 지금? 너 무도잖아 그렇지? 오는척 하지마 역겨우니까 야 도망다니지 말고 싸워 진정한 전사는 힘으로 해결한다 돌아라 어? 이 새끼가? 그렇지 어어 야야야야 아프잖아 어떻게 오셨어요? 아 고장났냐? 하하 하하 존나게 쓸모없는 새끼 저거 내려가라 이말이야 촉 근접이 약하구나 미사일과 근접공격 아까 추천해 주신대로 해 보겠습니다 아 기관총 너무 멋있긴 한데 하하 야 너무 무시무시하다 미사일을 하지 말까 그냥? 기관총이랑 근접무기를 할까? 아 근데 근접무기를 내가 할게 있나? 나 근접무기 대장장이를 안찍고 나서 과학이 필요한 근접무기가 있겠지 발각이가 어딨냐 근데 발각이가 제일 센데? 아 너무 많아 뭐 한게 있다고 많아 알 터트리기 야 이걸로도 알이 다 안 터져 한번에 뭐 전투중이야 나 전투 아니야 내게 적수는 없다고 이제 이동하자 라이브 어딨어 아 라이브 안했구나 아 뭐하냐 필수 아니냐 필수 근접 하나 달아보죠 근접하고 미사일 하... 근접하고 이거 하다가 미사일로 바꾸면 되니까 근접은 재료가 다르겠지 잡수제 안 만들어 야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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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을 찾기 위해 존재하는 로봇이야 가라 아 이거 구구구구구구구 좀 넣어놓고 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아 왜케...위케 무게 부족하지...? 부족할 리가 없는데 테슬라 소총 집어넣어 쓰지도 않는거 저거 이것도 이것도 넣어버려 아 이렇게 무게 많이 주네 아 나 이거 샷건 못써 안쓰는게 아니라 못써 나 이 정도 되겠다 그래 가라 로봇 구구가야지 정신 안차려 고기를 구우면 방사능이 사라진다는 굉장한 시스템 좋구요 아 게임 튀겼습니다 아 그냥 고기 굽다 사라져 버렸어 게임이 아 뭐야 이것도 스카이 림처럼 게임 바로 켤 수 있게 켜놓고 해야되나 데드스닥 게임은 항상 막 튕겨 오래 하면은 그나마 폴아웃보가 안 튕기긴 한다 스카이 림은 좀 오래 하면은 150파 넘어가면은 바로바로 튕기거든요 한시간이면 튕기는데 얘는 그래도 좀 버티긴 하네 4시간 다 와가죠 바닐라인데 근데 모두 깔면 더 튕기는데 재밌는 모드 없을까 아 나 이거 뉴베가스 솔직히 너무 재미없게 했는데 재미없다고 계속 증인됐었는데 너무 재밌다 솔직히 뽀는 어 뉴베가스 별로였어 뽀는 훨씬 재밌는 것 같다 제대로 빨리 만들었어 화염방사기 괜찮네 화염방사기가 근접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기 고맙다 고기 고맙다 고기 고맙다 로봇 너한테 장비를 주겼네 당연히 무거 무거운거 둘 수 있을거 아니야 당연하게 그치 덩치값을 해야지 약간 잘 들고 있어라 방사능이 없는데 이제 풀렸네 설마 또 챙기겠어 스쿨피온 10개 에너지 저항 올려주네 사쿨피온은 야 내 배로 파는거 아냐 얘네 포기 굽다가 식당 하나 차리면은 얼마나 레벨업 금방 하겠어 요리사가 짱이네 재료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요리해서 손님한테 내고 뭐? 발광이 와 나왔다 야 발광이 녹는다고? 믿을 수가 없구나 발광이 녹는다고? 믿기지가 않는구나 저거 무슨 화력이야 저거 도목만 안가면 최강이야 저거 저 정도면은 근접 아 주기 싫다 또 이러면은 아 독한 놈 일단 미사일은 근접에서 못쓸거 아냐 쓰면 지도 터지는데 근데 사실 미사일은 한번만 박아도 세거든요 자 아이브 일단 보내고요 먼저 소형에게 하나 나오는게 너무 추격적이야 필살기야 이 게임에서 필살기야 필살기 조용히 해당하는 근접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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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거리하면 안되겠어 대장장이가 무조건 먼저 들어가네 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미니군 같은거 총기가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안되겠다 응 쌍 레이저 해 그리고 데미지 엄청 쎄 레이저 붙으니까 개틀링 발광.. 발광 녹는건 상상도 못했어 훌륭해 아주 가볼까? 레벨링을 해야되는것도 있지만 좀더 봐야죠 개틀링을 이 화끈한 데미지를 어디가 좋겠어 나를 테스트하기에 알맞은 곳이 있을까? 아아아아 그곳이 있지 그곳 이곳 리버탈리아 여기 엄청 쎄거든요? 소용액소거든요 미사일 달고 가도 좋아야 좋을만큼 엄청 쎈데 야 너무 강하다 근데 너 내가 할게 없어 바로 코앞에 저기있잖아 어딨어 고장났니? 아이고 이끄구나 와 가차없네 음 세상이 저기구나 음 세상이 저기구나 음 세상이 저기구나 레벨업 하겠다? 그럼 엄청 많이 들어와 들어갈 수 있긴 하냐 여기? 그러고 보니까 너는 내가 좀 가성비 좋게 좀 짜봐야겠어 한번 완전체는 완전체는 성능을 조금 줄여서라도 다용 이제 솔직히 너무 강해 지금 충분히 상을 활용할 줄 알게 만드는게 나은 것 같아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하면 방산기 지워주면 안되죠? 자 좀 못 때려 이동 이동해서 만약에 저기로 갔으면 때렸는데 와 이게 뭔 경우냐? 코탑 한 여섯개 박은 것 같아 여기 여기 얘가 하나 서있을 뿐인데 와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뭐 코탑 여섯개 분량의 전투야 제정신이 머리를 못 내밀어 나 싸야되는데 하도 싸야되니까 머리를 내밀 수가 없어 그렇지 돌아가자 하 미사일이다 미사일 총기강 어딨어? 총기강이 대장쟁이라 아니라 이거네? 야 미사일이야 미사일 미사일을 쏜다고 미사일을 근데 이번에 과학 찍었으면 나 제트팩 쓸 수 있는건데 아깝네 제트팩을 포기하고 미사일이야 그래 미사일이 더 좋지 난 너한테 아 너한테 미사일을 줬다가 우리 거 다 부실거 같은데 아 코즈워즈는 어 넌 여기까지 하자 어 넌 내 생각에 이미 강해 너한테 더 이상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넌 이미 강해 난 너한테 충분히 만족해 코즈워스한테 그거 잡기하고 에이다 강화시켜서 갈까? 아니면 새로 로봇 하나 뽑을까? 그래 새로 하나 뽑자 너는 내 여율로 어 아무데나 보내겠네 좀 지킬 만한대로 그 멀룩 여왕을 잡자 멀룩 여왕을 일단은 미사일을 해소하고요 근데 저 총건 필요할까? 그냥 무기로 수압해서 때리면 되잖아 이게 뭐가 필요해? 나와봐 너는 내 생각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존재하는 거 자체가 핵무기야 하아 이 보이십니까? 이 강력해보이는 외형 알죠 자 리프 앞에 있는 건 뭐소니? 근접을 때 저 솔직히 궁금하다 그렇지! 와아 이게 말이나 이게 말이야 방귀야 제로요? 대면 운명에 맡겨야죠 와아 너무 세다야 께몸치 들어오는 것도 좋은 께 한 마리 더 있을텐데 잡아!!! 앗 멍청아 이거 앞에 있잖아 저 태생적인 멈청함은 집사기 때문이예요 전투 센스가 없어 왜냐 가정용이니까 그럼 내가 전투병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좀 하네 저도 고생하는구나 무살자한테 니가 다 정리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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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일이야 전투에 대한 전투를 위한 병기 진정한 전사가 필요하다 저런 짝퉁 집사 물론 내 집사를 하려면 이 정도 스펙은 있어야 된다 기본 스펙일 뿐이고 내 친위대가 필요해 나를 지킬 수 있는 나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이건 어디까지나 집에 들어온 벌레들을 처리하기 위한 세스코의 세스코 정도의 전투력 가성비를 해서 나와 여행을 할 수 있는 경비병은 생선하게 낫지 나와 여행을 하면 미사일을 쏘면 내 집에서 미사일 쏘면 안 되니까 겟을 잉건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가정용으로 딱이네 이 정도 스펙은 나와줘야지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가정용 코즈워스 다지 너무 적이 많아서 너 너무 무쌍한다 야 걸어가면서 다 쏴 죽여 그냥 적이 없는데 거의 너무 무쌍하는거 아니냐? 당황스럽네 좀 어어 퀀텀 개꿀 어어어어 내놔 내놔 어딨니 밑에 있다고? 오우 예스 우리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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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요새 마을 생추어리 생추어리에 집사종될라면 이정도 스펙은 나와야지 만족합니다 진정 최강 로봇은 아직 안되겠지만 자 그럼 너는 여기까지로 갈까? 로봇하라 로봇하라 뽑자 이름 바꾸기 박힘 바 킴 가 그 아씨 영어 안되 아 뭐로 하지 그러면 아 나 이름 고민되는데? 아 아 그냥 박힘 가도록 할까? 아씨 고민되네 이름 짓는게 이름 짓는게 가장 어렵거든요 아 이름 짓든 이름 바꿔 대문자로 박힘 박힘 띄어쓰기 하는게 날라나? 박힘 가드 박힘 가드 박힘 가드 박힘 가드 박힘 가드 완료 박힘 가드 박힘 가드 박힘 가드 아 얼마 들어간다? 고무 6개 고무랑 세라믹이 부족한거거든요? 고무 세라믹 고세 검색좀 해보자 아 고무가 부족하겠지 고무 구하러 갑시다 야 뷰트 슬슬 이제 호달리는데 집사인데 우리 집에 놔야겠지 에이다를 옮길까? 에이다를 다른데 옮길까? 에이더 넌 여기 살기에 너무 강하구나 여긴 수비가 솔직히 필요 없긴 한데 너무 지금 타워로 다 막아놔서 벽이랑 그냥 그러면은 일단 물까지만 딱 가지고 물까지만 딱 가지고 한 매를 일단 하고 고무를 가져오죠 고무 세라믹 이미 코즈워스는 완성이 됐거든요 번의 편입니다 한 편에 다 응축돼있지만 번의 편입니다 번의 편입니다 한 편에 다 응축돼있지만 이거 뭐죠? 저 돋보기 화면? 일단 고무 있어야 되고요 아아아 필요한 걸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런 기능 있었어? 몰랐어 나 다 살래 그냥 처음 봤어 지금 이거 아 숲식 너무 비싸 아 4천원이라고? 너무한거 아니니? 진짜 양아치구나? 팔자 팔어 그냥 몰라 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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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돈이 더 중요해 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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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2천원 이래도 2천원이라고? 이렇게 많은 걸 포기했는데? Z20개만 팔자 와아 스팀팩 스팀팩 100개만 팔어 와 스팀팩은 근데 많이 남네? 확실하게 됐어 내놔 고무 방사능 호수 거기 드럼통 꾸시면은 방사능이 안 나오는데 거기 타이어가 아 그래요? 그런 데가 있군요 다음 기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샀으니까 돈을 날려먹었기 때문에 날려먹으면 값어치를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박힘 가드를 위해서 아 근데 한국어 이러면 안되는거 좀 혐의다 아 암나무 언덕에 있어? 박힘 가드 가드 박힘 가드 박힘 가드 너 이사별머리야 아 너 아니잖아 잠깐만 뭐하는 짓이야 아 왜그래 아 뭐야 얘 아니야 이름 바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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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에이 에이 주제에 지금 박힘 가드가 될라그래요 건방치게 동료도 안된다고 쟤는 어디서 좋은 아이템 한번 껴볼라고 말이야 짜식이 잠깐만 새 오토매트론 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계좌 이름 바꾸기 박힘 가드 박힘 가드 넘버링 원으로 할까? 아 왜냐면은 더 뽑을거 같애 넘버 원 넘버링 원 박힘 가드 아주 좋은 이름이야 주인님의 이름이 딱 적혀있잖아 가능? 어 가능하다 잔액의 어디 보자 당근이 아 고민된다 끔찍한 정확도래 하핳 근데 레이저 한번 쏴보고 싶어 아 체력으로 하죠 우리 체력이 15가 차이나는구나 15차이면 해야지 체력으로 머리장갑 와 유압 가능해? 꽤 여유가 있네 나름 불안정한거 싫어 안정적이어야 돼 넘버 투어 넘버 투어 넘버 넘버 원만 영여 영원히 있을수도 있어요 여러분 넘버 원만이 세상에 존재할수도 있습니다 옥수 왜 이렇게 안 캐지냐 옥수수는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잘 안 캐거든요 녹말풀 쟤 너무 시끄러워 센트리 보타리 바퀸 가드 넘버 원 머리완성 몸체는 당연히 센트리 보트 해야겠죠? 과열시 치약해짐 50차이나는데 이거 해야지 당연하게도 유압입니다 그냥 너 조합 조차는 유압이 제일 좋은거 아니야 그냥? 방어력이 넘산데? 고장나 고장까지 꼭 나야되니? 너무 화려하긴 하지만 추가계조 오! 자물쇠다기 해킹 다 돼 그치 이거 나 해킹해 자물쇠다기 해야지 자물쇠가 더 나은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절차가 많이 부족하네요 저 몸체 됐구요 머리 몸체 됐죠 지금 둘 다 색깔 먼저 바퀸 가드는 내가 좋아하는 파랑색으로 한다 청록색으로 할까? 아 꺼져어 아이 가리고 있는 것 봐 야 안되겠구만 어 찜따가 집안했어 이 업무의 성적 스토리팀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정상적인 모델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응원하셨습니다. 아이데네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업무가 스토리팀이 완료되었습니다. 움직이자 응원하셨습니다. 일단 힐즈에 있어 힐즈에서 시끄럽게 굴려고 그래 여기서 꺼져! 집사나 해 잠시만 여기 보면 됐죠? 왼팔, 오른팔 아 머리가 조금 부족한가? 머리, 몸체, 왼팔 일단 왼팔 먼저 아 근접 피해 차이야 근데 센트리보지도 튼튼했던 것 같애 아 접촉제 너무 부족하다 장갑에 당연히 접촉제 들어갈 거 아니야 아 접촉제 많이 부족하네 비싼데 이거 2300원짜리인데? 옥수수만 캐면 돼 옥수수만 좀 캐오자 옥수수 밭이 있을 겁니다 돌아다니다보면은 옥수수만 있으면 돼 다 좀 다 있고 옥수수 어딨었지? 농장이? 설마 내가 옥수수농장을 만들어야되나? 참 타토까진 있어 옥수수는 아예 없어 옥수수는 지금 집에 있는게 다인데 타토 필요없죠 저기 뭐 없냐? 아 뭐야 없네 이것도 없고 뭐야 여기 타토죠 아 여기는 또 내께 아니네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가 슬로건은 거기잖아 티르베리 농장 그쵸 옥수수가 있어야 돼 옥수수 잠깐만요 아아 이거 뮤트야 어디 지역방어 하라는데 됐고 지역방어 같은 소리하고 있어 이씨 묘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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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설마 내가 옥수수를 찾아다니면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믿을 수가 없구나 너 뭐 먹고 사냐 그치 옥수수 전부 내가 따먹는다 잘했다 다음에도 오겠다 특별히 들려주시겠다 중간에 일단 돌아가 일단 돌아가서 최대한 만들어봐 이름 바꾸자 박힌 블루로 바꾸자 박힌 블루로 바꾸자 로딩 왜 이렇게 느리냐 잠깐만요 전달하자 이번엔 볶은 물을 마셔야겠다 음 아 속소려 아... 야, 뭐야? 버져! 내 거야 로봇이 조리대를 써 기름이나 먹을 것이지 기름 몇 개 나오는 거야? 다섯 개 나와? 한 번에? 기름이 아니라 접시지 다섯 개면 열 다섯 개네 이미? 야, 얼마 금방 만든다 이거 상상 이상이야 훨씬 보냈냐 이거? 보냈네? 아냐, 박힘 가드 넘버링 원으로 해 그냥 아, 블루를 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넘버링이 돼 있는데 이건 UR 프레임 20개 되네 다섯 개 많을 수 있는 이거 하나 아, 제대로 한 번만 뽑으면은 나사랑 핵물질 없어 참나 이거 그렇게 없는 게 맞냐 장갑개조 150 오른팔 센트리봇 유압 유압 프레임 유압 프레임 유압 프레임 아, 유압 프레임이 있었구나 유압 두 개 야, 근데 좀 작다 생각보다 음성 필요없잖아 다리 다리 어설토론 하는게 낫겠지? 아, 어설토론 좀 이상한데 뭐하는게 나을라나 독보적인 이동속도 무게한도 탁월한 이동속도 아, 좁은 곳에 이동이 제한됨 센트리봇츠 확실히 튼튼해 무게한도 필요 없어 독보적인 이동속도 독보적인 이동속도 이걸로 갈까? 미스터 핸드 출신기 아, 너무 작어 어, 이게 떠다니는게 좀 멋있을 것 같애 아, 좀 생각보다 구리인데 아, 너무 너무 병신같은데 아, 잠깐만 나 뭐뭐하면 되죠 이제? 미사일 발사기 하나 달면 되죠 일단은 미사일 발사기랑 개틀린건? 아니야, 나 이제 쌍미사일 달래 어, 쌍미사일 달아보고 싶어 어, 아, 미사일 이쪽엔 못다냐? 아, 그렇구나 아, 그렇네 아, 그렇네 한 손에만 미사일... 아닌데? 잠깐만,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 미사일 어디갔어? 아, 미사일을 못다나 보다 다리를 해버리면은 어... 다리를 다른걸 해야되나 보다 그런가 보네 그런거겠죠? 어, 그런거 아니면은 이상하잖아 아, 이거... 이 조신한 다리좀 벗어? 일단 핵물질이랑 나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핵물질을 먼저 하고 좀 자 자고 일어나 주인님 쓸 침대가 없잖아, 얘들아 자 두 시간이면 돌아왔겠지? 핵물질 먼저 찾아 그리고 다시 자 자, 다시 자 핵물질을 일단은 쟤를 시켜놔야 되니까 아니, 지금 내 생각에는 별로 이제 안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사냥으로 먹는게 아니면은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무기만 만들면 되거든요 다리랑? 오늘은 너무 많이 했으면 다섯 시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 타입이 벌써 역시 넘버링이 짱이지 아이언맨 슈트도 넘버링 되어있잖아요 뭐하냐? 옥수수 캐야지 뭐하는거야 아, 옥수수 없네 어디야 여긴 또 어디냐 저런데도 있어? 근데 되게 좀 그런 데 있다 나쁘지 않은데 가기에 가다보면 집게맨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을 거예요 그런거로 내가 열심히 해야겠죠 선풍기가 필요하네 아, 야 해치어 해치어가 아니지 내가 잡아야 되지 아, 디리 어딨어 오오- 오오헉 날라가는것 봐 봐봐 야 누가 누가 덤비래 파워어택 정신 못찾으냐 쟤 가자 핵물질 이제 재료는 알루비늄 거기가 진짜 많았던 것 같고 거기 외에는 딱 필요가 없게 딱 그거 강섬유도 별로 쓸 일 없잖아 강섬유 많았던 거나 식판 강섬유 그 외에는 그냥 저걸로 먹는 게 다 나을 것 같네 잘 안나올 것 같아 넘버원인데 넘버원인데 아까 패야지 빗장으로 막혔어? 넘버원 가는데가 있나본데 아니? 올라가서 가는거냐 설마? 타고? 오오씨 뭐야 오 저 이렇게 이렇게 되는거 처음봤어 개논래서 진짜 나 우와 이 졸라 강해 나보다 센거 같애 야 정신 안 차리나 너가 핵물질 주는구나 발광녀석 쉽게 들어가는 법이 있죠 치트 쓰면 됩니다 고맙다 고맙다 자 가볼까? 이번엔 나사야 친구 나사를 물어오도록 해 고맙다 그러면은 뭐해야되지? 어설트론 다리 하면 되려나? 어설트론 다리가 낫겠죠? 어 바퀴도 좀 버벅이는 것 같더라구요 아 이거 안 돼있네 진짜 책재를 원해 이걸로 가져와도 되겠구나 어 생각보니까 뭐였지? 나사 자고 일어나겠네 뭐야 여기저기 들어왔다고? 하 하 들어 오지도 않은거 같은데 너무한거 아니냐? 가민받는거 좋나 심하네 다리에 서있기만 했는데 죽인거야? 와 미쳤네 여기있는거 죽인거냐? 설마 아니지? 그건 너무 과하잖아 불이 좀 약하다 쟤네 집에 있으면 안되겠다 이런곳은 너무 무시무시하다 하 하 아니겠지? 안풀췄셨겠지? 가자 농장 타소농장이었나 여기? 어딘가에 옥수수가 있을거야 날위에 옥수수가 고이 잠들어있을겁니다 샀습니다 샀습니다 요거 사토 기르라고 했지? 뭐따 다닌 독한놈들 이거 곳에 사토를 길렀어? 내가 그토록 필요하는게 있는데 소모빌 이거 뭐야? 저기 안 자랐을 것 같은데 이제 다시 가도 빨리빨리빨리 최고의 블루를 만들어야 돼 그렇지 옥수수다 이말이야 어디 있어? 뭐 역? 역 어디 역에 있는 건 처음 보네 나서 빨리 먹고 가서 싹 맞춥시다 뭐야? 아 잠깐만 야 도움! 아 아니야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나 혼자 싸워야 돼 약해제 데미지 없어 기본템이야 블루는 지금 몹시 약하다고 아프잖아 쌍 쌍놈에 꺼 이거 다 죽어 가자 된담? 아 나사 다른 거 있어 선풍기랑 다 나와서 들어있습니다 접시재만 만들어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혹시 뭐 필요한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좀 보자 여기 옥수 심어 놓은 게 이렇게 큰 이득이 될 줄이야 아 나 거기서 옥수수 그거 쟁여져 있는 걸 가져갔어야 되는데 너무 생각이 짧았어 내가 누구니? 야 구울이 무슨 음식을 해 구울은 음식하면 안 돼요 몇 개 했냐? 일곱 개 했죠 집착제 어 35개죠 그럼? 더럽게 많죠? 다리가 이게 되겠지? 조신한 다리로 어 된다 미사일 발사 그래 아까 걔 없었어 와아 흙물질 부족하냐? 아니 일단은 일단 해 오른손이 져 아니 왼손에 해야지 미사일 발사 그냥 와우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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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해주자 이거 상체 운동만 한 운동선수 하하하하 유어 프레임 아 세라믹 부족하구요 당연히 세라믹 부족하구요 당연히 세라믹 부족하구요 당연히 세라믹 부족하구요 극혐이구요 내가 원하는 거지 세라믹과 세라믹과 뭐 쓸래 세라믹이랑 세라믹이랑 나사 부족해? 일단은 그것만 들고 있어 어 그것만 충분히 강해 지금도 이미 일단은 세라믹 먼저 가라 그래 야 너 진짜 대박이다 아이보 쟤 없었으면 나 이거 못했을거야 진짜 진심으로 오늘 오늘 코즈워드서도 다 못 끝냈을거야 분명히 집사 잘 관리해야돼 여기서 이 노란 노예들도 잘 관리해야돼 여기서 일하는 저런 애가 있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일을 쉴 수가 없지 자다가도 벌써 일어나서 일하고 싶겠지만 공포감에 어디야 알루미늄 도 부족한데 나 알루미늄 도 부족한데 나 어디죠? 어디에요? 와크 뜬거에요 지금? 나 안보이는데? 와크 있어요? 마크 보이시는 분? 나 안보이는데? 마크? 세라믹 보여요 지금? 보스턴 경찰 배급서래 어디야 어이가? 어디 저 어이가? 나 일단은 그거 알루미늄 좀 해보자 일단 세라믹이 필요하고 그 다음 알루미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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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귀여워 이거 같애 하하 멀록 같애 멀록 멀록 그 생선 애들이 머리는 크고 달은 작잖아요 멀록 같애 개 귀엽네 으에이 으에이 귀여움이야 상상한 파괴력이야 제법이야 자 몸체 바꿀까? 로보로? 너무 뚱뚱해보여 누가 횡면 여기다 버리고 갔어 나야? 내가 범인이야? 아 깜짝이야 갔다옵시다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부족한 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있기 때문이지 나이스 야 많이 챙겼네 이미 어 다 챙겼는데 무기가 남어? 이거 무기 꽤 많이 나오거든요 어 봐 다 안챙겼어 어 더럽게 많아 졸라 많아 졸라 많아 졸라 많아 아 비싸네 이거 괜히 버렸네 아 비싸네 이거 아 버려 그냥 몰라 귀찮아 가자 와 이걸 다 들고 갈 수 있단 말이야? 대박인데 달리기 좀 봐 모자따리 경찰서 어디야 찾을 수가 없어 너무 모래에서 지금 눈이 많이 간건가? 아 경찰서 어디지? 이동 아 나왔다 경찰서 아 이쪽이었어 여기여 아 여기네 보스턴 배급 그냥 가다놓고 봅시다 깼던데죠? 가서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 접시지가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슬슬 아까 35개가 됐지만 다 썼으니까 야아 자리 남는 것 봐봐 이거제 이거제 가자 넌 너무 키가 작다 야 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냐? 레이저를 달까 머리에? 정확도를 포기하고 아 근데 미사일 쓰고 싶은데 미사일은 잘 써야 될 거 아니야 미사일을 못 쓸 수는 없지 어디 보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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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라 아이고 편해라 아이고 편해라 아이고 편해라 너무 좋구만 능력이 세라맥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아 세라맥 많이 필요하던데 제 정도로 부족한 거 아니야? 많이 부족한데? 많이 부족하잖아? 아 졸라 많이 부족하잖아 세라맥은 구입을 하자 좀 손해가 있긴 해도 맞아 로봇들 다 여기 붙어있어 로봇은 밥도 안 먹으면서 접착제가 있는 게 그게 어디냐? 저 비싼 접착제가 내 생각에 전부 다 돈 안 내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미 늦었어 15개 세라믹과 나사 아니 나사를 보내두죠 세라믹도 세라믹이지만 있죠? 다행이야 아 모처럼인데 다 캐갈까? 그래 무게도 많은데 아직 그 뮤트까지 사토 다 캐간다 내가 먹고 살아야지 아 그거 들었습니다 로봇 정체만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하나 만드는데 좀 들어가더라구요 많이 지금 강력한 한 마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기간에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죠 어? 받지마 어 이게 사토가 절체지 필요하다 야 가끔 먹으러 오는 건데 이건 뭐 영광스럽게 받쳐야지 지금 이때 아니면 언제 사토를 헌납하겠어 나한테 안락한 삶을 하산 내게 이 정도는 받칠 수 있잖아? 내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건데 아무.. 아무 적도 안 오는데 여기 습격하는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방금 사봐도 별로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조용히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무튼 내 스타트 지점의 생츄어리도 공격을 받는데 완전 개꿀 구역 아니야 아 정착민 그거는 다 저번 시간에 들었어요 재료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로봇 만드는 거 하나하나에 재료를 많이 먹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를 할 수가 없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빨리 피어나라 싹 다 교체하고 가자 야 다리 좀 봐라 나 다리 하나 업그레 해주지 않았냐? 왜 다리가 하나도 없냐? 하나는 티도 안 나냐? 어우.. 숙연해져 전투할리보다 더 조용해져 내가 하나 놓칠 수도 없어 열심히 캐는 거야 많이 캤다 자동차 극장도 온 천지가 다 나의 이제 먹방 코스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돈이 든다 이 말이죠 밤나무 언덕 저수지에 있어 오게 오게 빨리 피어나라 저기서부터 딱 올까? 아냐 여기서부터 딱 기다리자 야 너 되게 편하다 불빛이 붙나니까 잘생겼어 제가 몇 가지를 투자하고 싶어요 아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캐 마니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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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니 그걸 왜 편본부질라고 자빠졌어 이 씨 우와 집을 아 아 과연 세트 베이컨 이 그럼 바로 이걸 왜 자꾸 펌프질을 해 어? 됐다 다이아몬드 시트 어디야 재고 너 맵이 많어 아 여긴 또 어디냐 이런 데도 있어? 나 화면 먼저 하고 아 맞다 창고에 음식이 있지 아 까먹었네요 잊고 있었습니다 판매하고 돌아가는 길을 다시 가져가죠 거래 하지만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밥값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263개 140개밖에 없겠냐? 아 이제 사토를 안 되는구나 그래 너무 많이 했지 고무 세라믹 50개 어 나사 없니? 나사? 자전기에 나사 있구나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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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사 보는 법을 설정을 하는 걸 모르겠어 그냥 어쩌다보니 눌러져 버려서 됐어 됐어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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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과일 과일나무들로 너 근데 미사일 쏘는걸 좀 보여주면 안됩니까 안되냐? 나 사라줬는데 힘들게 힘들게 단거야 그거 쉽게 단거 아니야 좀 쏴보면 어때? 좀 안전으로 들어가자 안 보고있을때 막 쏘는거 아니야? 쏠때 막 소모가 들어간다거나 그딴거 없겠지 당연히 개틀링건도 안들어갔는데 너무 사기적으로 쎄긴하다 너무 사기적으로 쎄긴하다 이런데도 있었군요 여기 사우징 되면은 물 엄청 할텐데 물을 마구마구해서 그냥 말이야 저긴가보다 뭐 자꾸 날라다니는데 신경쓰지 않겠습니다 신경쓰지 않게 해주면 안될까 진짜 신경쓰지 않게 해줘 너 방금 뭐했어 너 방금 뭐한거야 너 방금 아 왜이렇게 렉걸려 왜이렇게 렉걸려 뭐야 발사 발사 아 뭐하냐 내가 생각하는 그 미사일이 아닌가 어? 뭐지? 미사일이 왜이렇게 약해?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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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간다 아 진짜 더럽게 많네 진짜 이씨 왜 저렇게 아케쟤? 어 내.. 잠깐 당황스러운데? 어허허 개 징그러 어엏쓰 잠깐 뭐 어딨다는 거야? 저 안에 있다고? 저 안에 있는거 어떻게 찾았냐? 왜..왜 미사일이랑 핵지뢰가 나오지 너 왜 이렇게.. 너 왜 이렇게 약해 아니 너무 약해요 아 뭐야 개틀링건보다 약해 어 개 약해 내 미사일이랑 달라 개틀링건이 훨씬 세 개틀링건이 괜히 개틀링건이 아니구나 개틀링건보다 아.. 가보자 얼마나 모였죠 지금? 꽤 많이 모인거 같은데 나름? 미사일 30발 나왔어 대박이야 아 등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발사하는거 뭐 포함인거 아냐 발사하는거면 세개 있는건데 너무 약해 세개 있는거 맞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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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한번 설치해서 그런가보네 진정해 진정해 기분 나쁜 움직임 보이지마 여기 싫어 고무도 부족해 이제 고무가 부족하다고? 집계 대신 레이저 어 미니건 가능 어 미니건 가능 중형 화염방사기 뭐야 화염구를 발사해? 야 솔직히 미니건보다 화염구지 미니건 별로 안쓸 것 같아 화염방사기 신났어? 개신났어 얘 야 블루 다리가 조심해지지 않아 블루 다리 엄청 센튼해 보여 오오 야 엄청 세보여 얘 갑자기 이게 다리의 힘인가? 야 가자 너의 파워를 육암없이 보여줘 여왕님 잡으러 간다 여왕님 잡으러 간다 여왕님 잡으러 간다 다리에만 있었네 좁은데 못 들어가는게 훌륭해 보여줘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우야 사라졌어 와아 뭐야 えば 개멋게 싸움 팀 점프도 함 어설트롤이라서 괜찮네 회피도 하면은 수류탄 피할 수 있음 수류탄 피하는지 모르겠는데 와 얘 제법인데? 제법 내 마음에 들라그래? 오 야 강해 강해 내 가디언이야 야야야 4개야 4개 등에 발사대가 있기 때문에 가열했네 아 야 뭐야 나 그걸 왜 썼어 아 정신차려 로봇에 너무 빠져있잖아 지금 미니건 필요없을거 같애 방사기가 근접에도 쐴거 같구요 근접무기야 저거 중거리 중거리인데 근접에서 쏠거 같애 파염방사기가 그냥 쐈거든요 근접에서 올래? 내 생각에는 근접도 가능이야 미사일 대신에 미니건을 넣을지가 약간 고민되는데 겟틀링건이 아래쪽에 위치하긴 한데 총기광을 찍어야지 미니건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레이저가 너무 쎄어 솔직히 레이저 너무 사기하고 굳이 다른걸 줄 필요가 없어 여기 야아 녹는거 봐라 레이저 이상이자 데미지가 근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근거리에서도 쎄니까 거리가 상당히 기네요 보기와 다르게 죽었니? 여기 야간이 이야 참 나 이거 어우야 내가 죽겠다 야 이게 데미지지 뭐야 내 탄은 어디갔어? 야 다리 부러짐 다리 부러짐 자 잡음 자 잡음 야 괴물이 따로 없다 괴물이 하하하하하하 괴물이야 괴물 왜이렇게 안닿냐 괴물이야 야 좀 쳐봐 어어 야 괴물이야 불쏘면서 미사일 쏘면서 등으로도 미사일 쏴 야 뭐야 야 뭐야 이미 돌아봤을땐 화염뿐이야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어디 계시나요 불타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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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잡고 갑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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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일이야 무언가를 이미 없앴어 야 저게 뭐야 겸치도 매겨줘 심지어 어 이게 걔는 안 먹여줬는데 얜 먹여준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겸치 먹여줘 저한테 그리고 높은데를 잘 맞춥니다 개틀링거는 약간 이제 높은데 있으면 못 맞췄거든요 엄폐 살짝만 해도 근데 얘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니까 잘 맞춰 거기다 부리기도 하고 미사일이라 강력 데미지도 들어가고 근접해서 더 센거 같은데 얘가 집사보다 와아 너 너무 건담인거 아니니? 간담을 만들어버렸어 이리 와봐 다리가 있는게 좀 낫다 로봇은 좀 보기 좀 그런데 와봐 너의 마지막 상대다 오늘 마지막 앞으로 많이 일해줄거지만 보이지? 아 나 시력 다는 것 봐 죽일 수 있냐? 야 어설트롤이라서 무빙을 해요 얘가 백스텝을 하기 땜에 나 사격킹 안됐죠? 야아 1대1 설마 그건 아니구나 그건 너무하지 내가 생각해도 어 1대1 반피까지 좀 위치 좀 안좋았는데 아 잠시만 여왕님의 체액은 필요없습니다 아 필요없습니다 잠깐만요 아 새끼 무빙 좀 치는데 역시 여전사 죽어 좋은 경험치야 어우 징그러 와 너 근데 강하긴 하구나 에이다 보다 확실히 센거 같애 근데 너는 근데 걔가 더 잘 잡고 야어 1대1은 집사가 더 세겠다 다리도 그렇고 얘는 집사가 더 잘 잡을거 같애 미사일 생각보다 많이 약하네 내가 쏘는 미사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근접으로 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찐 미사일이야 찐 미사일 내가 쏘는 미사일 중 저렇게 약한 미사일이 있나 구분이 안가는데 야 와봐 저기 고장났어요 요거시라구요 아저씨 에이 야 너 맘에 든다 근데 되게 와 이거 끝내주는데 이 조합이 더 나은거 같다 어 조그만 애들 한테도 잘 맞는거 같고 특히 화염방세가 너무 좋다 쌍화염 줘도 될거 같애 근데 화염면역인 저기 있는진 모르겠는데 있을 수도 일단은 가봐야죠 데스클로 더이상 없는데 제 적은 내 생각에 화력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라드엑스 여기는 거주지라서 안 나오잖아 저기 빨리 와 로봇 이게 개무서운 데야 나 혼자 두지마 발강 데스클로도 있어? 나 데스클로 뭐 이름붙은거 처음봐 하지만 너가 상대를 하면 어떨까 발강 데스클로 대 내 가디언 이야아 이 싸우는 피지컬 좀 봐 와 이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어 아 놀랐잖아 어디서 약한 척이야 어 sozusagen 오오 возь 이가 지금 3 êt 한 방이니? 어어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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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나 죽어 죽어 수리 아아 역시 안되는구나 그냥 데스클론 이길거 같애 데스클론 하나 하도 때렸더니 리벤지 한거 같은데 뭐야 보내버려 지워버려 그렇지 어 근접해서 싸우는데도 근접공격을 하면서 딜로스가 생기지 않아요 그냥 화염방사로 밀어버리죠 난 아니야 난 아니라고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쟤랑 싸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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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제발 봐줘 더러운 새끼 지가 못 잃을거 같으니까 나한테 넘어오는거 봐라 와 저 저런놈이 다 있네 난 도망가면 천천히 천천히 도망가겠네 천천히 도망가겠네 여기다 그렇지 그렇지 와아 겸차 안주는것 봐 와아 누가 저런 혼돈의 악마를 만들었어 이리 와봐 겟틀링건이었으면 졌을거 같습니다 붙으면은 근접으로 바뀌니까 미사일이 확실히 난거 같아 미사일은 근접해서 쏘고 중거리네 중거리 원거리 해도 어차피 명중들 때문에 겟틀링건은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난 이게 제일 센거 같은데 원거리로 아예 원거리는 안돼도 야 저기 먹이가 보인다 야 나 봤잖아 야 보여줘 너의 힘을 나의 가디언에 헤이 still 야야 미친놈아 나놀이잖아 그렇지 어.. 이게 정상이지 데미지가 들어가는거 보이죠 엄청난 발광이 진짜 엄청 세긴 하구나 어 일어나세요 ijo 뒤에도 한놈 오십니다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아 일단 일단 하나 보냈구요 점차 안준다 이번엔 야 너무 강하다 야 그냥 갖고 노네 둘을 비트 위에 나그네 엄청 세 와 엄청 세다 데스클로 둘을 갖고 놀아 다음 고객님 야 저 정도는 돼야지 그래 여태까지 시간 투자해서 만든 값이 있는데 좁은 데서 잘 싸우고 문드러지신 분 죽으시구요 경험치 83이나죠? 구울이? 애정이 적극 맞나보다 처리하고 와 라드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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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먹으면은 효율이 두배? 아니겠지? 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봐라 전부 다 써라 강력으로 써라 야 뭐하냐 뒤에 있잖아 뭐하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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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 모드 중지 저기 저기다 죽었다는거지 또 사냥감 없냐? 또 사냥감 없냐? 무슨 땅.. 땅 솔직히 120을 주냐? 겸치를? 은근히 많이 먹었는데 겸치? 어 벌써 불 켜지고요 여기 사냥하는게 짱이네 어 무리 혐의 어 미안 내 마음 알지? 고인 아니었어? 발광이 두마리니 설마? 전설적인 발광 전설적인 발광? 지랄 마세요 아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전설적인 발광은 뭔데? 꼴이 잘려나갔다 야 내 새끼 내 새끼한테 무슨 짓이야 다리 부러졌니? 전설적인 다리 부러짐 아 야 스펠 좀 했다고 지금 자식이 아 잠깐만 너 졸랑하구나 아 왜 온천지가 다 내 적이야? 우리 편은 없냐? 여왕 고기 아이 거놓은게 없어 지금 사이코 먹자 아이 혈액빙이라도 먹어 굉장히 아깝지만 알지 못해 요것이 사이코다 아프지 요놈아 전설적인 발광 디스클로 뭘 줄까 가야 전설의 발광인데 우리 애가 개작살났어 어떡하죠? 87밖에 안줘요 응징해 가줄까 뭐 이게 뭐야 야 겐춘? 겐춘 겐춘? 근데 너는 내가 알기로 자동회복 되거든요? 무서우니까 그만 돌아가야겠어 아 둘리네 색깔이 딱 둘리네 색깔이 딱 야 엄청 세다 아 물론 발광 디스클로가 더 셉니다 야 이거 새로운 그 뭔가 있으면 될 거 같은데 이거 이상이 나오나 이제 여기서 더 강한 게 나오나 아마 다 회복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쵸? 어 다행이야 디버프를 걸어야 돼 저런 애들 너무 강해 디버프 걸만한 거 있니? 나 생각엔 넌 이미 완성됐어 미사일 발사이가 사기야 걔 거짓말이야 저거 별로 세지도 않아 미사일 발사 독보적인 피해량 두 개 중에 무가 더 센 거야 이건 51에 72에 51 142에 2 데미지가 그렇게 안 높네 애초에 야 애초에 별로 안 높네 방사기는 정말 센 거 같애 방사기 두 개 갈까? 나사만 나사만 있으면 되네 아 근데 미사일은 솔직히 버리기 어렵다 미사일은 너무 아름다워 넘어있으면 모든 DLC는 문제 없을 거 같다 이 생각에 아무리 강한 적이 나와도 어 너님 선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과학 하나만 더 찍으면 저 이제 파워하머도 풀로 다 올릴 수 있거든요 대장량도 다 찍어놔서 어 굉장히 미래가 기대되네요 어 내일부터는 이제 20분으로 자를 거고 유튜브 네이버티비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이버티비에는 시범타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애초 네이버티비에서 채널 개설이 되는지가 문젠데 근데 치사하지 않습니까? 어 유튜브는 그냥 영상 올릴 수 있거든요 네이버티비에는 구독자 수 100명 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어 저 원래 300명 이상의 이제 자기 소개 영상 필요하다는데 소개 영상이 이제 없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소개 영상이 문제였어 구독자 수는 3개월 지나 지금이랑 똑같은데 아 구독자 수 너무 안 늡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꿀꿀하네요 아 하루에 10명씩 늘어 10명 막 15명 이렇게 늘었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 영상들이 다 너무 재밌으니까 나같은 이제 취미 취미 방송인은 성장을 못해 여기 되게 좋다 생츄어리 바로 옆에 마을이네 야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시장 가는 것보다 가까운 것 같은데 되게 좋은 데 살고 있었네 얘네 독한 놈들 어디 툴 하나 먹어둘까? 독이 올라가 있어요 아 뭐 잡을 거 없네 아 다 잡아버렸죠? 뭐 마지막으로 없나? 얼룩이라도 한 번 때려보면서 평가를 좀 해볼까? 아 너무 강해 지금 적이 없어 로봇이 너무 강해 엄사벽이야 근데 스카이댐에서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좋네 스카이댐에서 볼 수 없는 강력한 적이 나온다는 거 무척 마음에 드네요 아 강력한 동료가 나온다는 거 적이네 아 정신 나가다가 게임 너무 오래 했어 지금 근데 적이 없어 지금 여기가 제일 센데 어설트론 제일 안 됐잖아 애초에 어설트론도 이제 못 이길 텐데 아 조금 있으면 뜰 거 같다고요? 아 여러분 저는 이미 2년이 넘었습니다 방송을 한지 하핳 오히려 더뎌지고 있어요 어 있네 어설트론 이길 수 있지? 당근 빠때루지 그치? 못 이길 거 같다 죽건만 버티면 이겨 일단 1대1 1대1 이겼어 1대1 이겼어요? 처음이죠? 1대1을 이겼는데 그 이상은 없구나 스낵이던가 어어 어설트론 온다 제거해줘 나 레이저 맞으면 죽어 아 죽어 나 야 어딨어 얘 걔랑 사오지 말고 날 지키라고 내 가드인데 킬단에 미쳐서 지금 주인님은 안중에도 없어 살려주면 안될까? 쟤서 믿을 수 없는 녀석이구만 야 거기 진짜 많다 안 구워놨을 뿐 아 저 아깝네 나 정리됐니? 정리됐으면 나 불러 어디서 하고 있는거니? 이게 왜 이렇게 세냐? 와 죽겠어 로봇 조사함 야 아직도 싸우고 있네 야 버썸 확인하구나 와 강하다 다 회를 쳐버렸어 그냥 야 오 아니 반응이 없어 얘는 앉아도 서있어 그냥 개 개 꿀잼인데 쟤 누구냐 쟤 누구냐 네이버티비는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 이제 들어가겠지 3월 1월달에 정체 바뀌었기 때문에 3월달이거든요 아마 이제 네이버티비면 초창기 멤버를 끊지 않을까 하는 야 여러분들 잊고 계셨겠지만 우리 로봇이는 자물쇠도 쌉니다 이리 와봐 너의 너의 숨겨진 성능을 보여주면서 마무리 짓자고 해제 약간 멍청한게 좀 흠이네요 딱 드라곤 수준인데 저건 뭐야 좀 멍청하구나 심하게 뭐야 얘네 이런 미사일 쏘는데 왜 너는 그런 미사일 쏘는거야 뭐하자 플레이어 야 센트리 보때 박힘 가드 야 이렇게 보니깐 쎄 보인다 또 고 가둬놓고 패는 수준 피킹해버릴까 거절한다 잡아라 내 경험치가 되라 잡은거야? 아 못잡았잖아 뭐하는거야 로봇 로봇 참 어후야 겸신 안됐지만 파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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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너 진짜 강하구나 센트리 보보다 세네 센트리 보 티 그리고 Protoss 그렇죠 들긴 했거든 살짝 할 수 있으면서 없는 척 할래 자꾸?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냐 얘네 야 에이던 되거든요? 너 그냥 내가 만들어서 그런가? 에이다 써야겠다 에이더만 되나봐? 아 개쓰레기 새끼 어 너랑은 헤어져야겠군 친구 바킹가드 넘버링 원 어 너는 오늘 하루만 동료다 에이더로 가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아 자물쇠 못 따면 안 쓸거야 자물쇠 못 사면 필요 없어 아 바킹가드 뭘 따라와 뒤질라고 자물쇠 못 따는게 아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뿅 내일 봬요